빌복이 이야기 옛날 어느 곳에 이름이 빌복이라는 아주 복 없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찌나 복이 없는지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되는 일이 없었어요. 농사는 지었다 하면 흉년이고, 장사는 했다 하면 미쳤습니다. 그러니 빌복이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가장 나은 일이 나무 장사였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내서는 장에 내다 판 돈으로 먹고 살았지요. 하루에 나무를 두 짐에서 내다 팔면 겨우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빌복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 신세가 참 한심스러웠어요. 남들은 모두 잘 먹고 잘 사는데 어째서 나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빌복이는 큰 결심을 했어요. 좋다. 이제부터 더 열심히 일해서 나도 남들처럼 부자가 되어보자. 빌복이는 그 길로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 전엔 하루에 두 짐을 하던 나무를 그날은 석짐을 해와서 마당에 쌓아두었지요. 날마다 이렇게 한 짐씩 나무를 더하면 나도 언젠가는 부자가 되겠지.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면 나무가 두 짐만 남아있고 한 짐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석짐을 해놓았는데. 빌복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에이, 오늘은 더 많이 해놓아야겠다. 그러고는 나무 넉 짐을 해다 놓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두 짐만 남아있고 두 짐은 없어진 겁니다. 이상하다. 빌복이는 이번에는 다섯 짐을 해다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두 짐만 남아있었습니다. 빌복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나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남보다 나무를 몇 침씩이나 더해놨는데 어떤 도둑이 자꾸자꾸 집어가니 잡히기만 하면 아주 혼꾸녕을 내줄 거야. 그러고는 그날도 나무를 잔뜩 해놓고 나무집 뒤에 숨어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도장놈을 잡으려고 말이에요. 이윽고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빌복이는 눈을 뚜릿뚜릿하게 뜨고 나무집을 지켜보았지요. 그랬더니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갑자기 나무집이 움직거리더니 두둥실 떠올라 하늘로 올라가지 뭐예요. 빌복이는 얼른 달려가 나무집에 매달렸습니다. 나무집은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빌복이도 덩달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나무집이 어딘가에 척 내려 쌓였습니다. 거기는 하늘나라 앞마당이었습니다. 빌복이가 빙 둘러보니 그동안 없어진 나무집이 죄다 거기에 쌓여있는 겁니다. 아니 하늘도 도둑질을 넣는가? 빌복이는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때 저쪽에서 누가 거닐고 있는데 높은 관을 쓴 모양이 영락없는 옥황상재였습니다. 빌복이가 달려가 넙죽 절을 하며 물었어요. 옥황상재님 제가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해놓은 나무집을 어째서 다 빼앗아 가십니까? 그랬더니 옥황상재가 대답하기를 사람마다 다 제 복이 있는데 내 복은 딱 나무 두 짓만큼뿐이구나 그래서 나머지를 가져다 놓은 것이니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고는 빌복이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크고 작은 곡관이 중 늘어선 곳이었지요. 사람들의 복이 들어있는 복곡관이니 네가 한번 열어보거라. 빌복이는 곡관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곡관에는 쌀이 열섬 어떤 사람 곡관에는 스무섬이 들어있는데 빌복이 곡관에는 쌀은커녕 겨우 쌀애기만 한 주먹쯤 들어있는 겁니다. 빌복이는 하도 기가 막혀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남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찌하여 열심히 일하고도 가난하게만 살다 죽으란 말입니까? 한때라도 괜찮으니 저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옥황상세는 빌복이가 가여워 보였는지 내 사정이 딱 하긴 딱 하구나. 좋다. 한번 그리 해보자. 그러고는 어떤 곡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쌀이 몇 천 섬이나 들어있는 곡관이었지요. 이건 남덕이라는 사람의 복이니라. 이것을 빌려줄 테니 한번 잘 살아보거라. 다만 남덕이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니 남덕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복을 돌려주어야 한다. 빌복이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반드시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복이는 남덕이의 복을 빌렸지요. 그 뒤로는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잘될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를 한 짐에서 쌓아두면 그 다음날 열 짐이 되어 있고 두 짐에서 쌓아두면 그 다음날 스무 짐이 되어 있었어요. 농사를 지었다 하면 풍년이고 장사를 했다 하면 곱절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빌복이는 금세 부자가 되었어요. 넓은 논밭이 딸린 커다란 귀화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맛난 음식을 먹으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해를 살다 보니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남덕이의 복으로 잘 사는 것이니 남덕이가 나타나면 돌려주어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 큰 집도 좋은 옷도 맛난 음식도 다 부질없이 느껴졌습니다. 어차피 남의 복으로 얻은 재산 내가 영원히 가질 것도 아니니 남에게 실컷 베풀기나 하며 살아보자. 그때부터 빌복이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어요.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내어주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 밥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아주 마음이 편했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눈바람이 쌩쌩 부는 아주 추운 밤이었는데 누군가 빌복이 내진 문을 두드렸습니다. 빌복이가 나가보니 웬 거지 부부가 오들오들 달면서 잠자리 구걸을 하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헛간이나 마구간이라도 좋습니다. 찬찬히 뜯어보니 그 중에 각시되는 사람은 배가 불룩한 게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았습니다. 빌복이가 거지 부부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아기를 곧 낳을 것 같은데 헛간이 뭐고 마구간이 뭐요. 어서 안으로 돌아오시오. 빌복이는 거지 부부를 사랑방에 들였습니다. 이부자리도 내주고 군볼도 뜨끈하게 지펴주었지요. 이튿날 아침에 거지 부부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빌복이는 제1처럼 기뻐하면서 아기 엄마에게 첫 국밥을 끓여주었어요. 새끼줄에 고추를 매달아 금줄도 쳤지요. 그랬더니 거지 부부가 고마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절을 했어요. 그러고는 남편이 각 씨한테 말하기를 여보 우리가 남의 덕에 아기를 낳았으니 이 아기의 이름을 남덕이라고 지읍시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남덕이가 누군가요? 빌복이가 빌린 복 주인이잖아요. 빌복이는 순간 비가 번쩍 뜨였어요. 두 다리에 기온이 쭉 빠졌지요. 드디어 복을 돌려줄 때가 왔구나. 빌복이 마음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 했어요. 이제 복을 돌려주어야 하나 그럼 난 다시 가난해지겠지 그냥 모르는 척 할까? 아니야 그래도 돌려주어야 해. 아니야 모르는 척 할래. 이렇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빌복이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복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 거주로 살 거야. 약속을 지키자. 빌복이가 거지 부부에게 말렸습니다. 이 집이며 논밭이며 내가 가진 재산은 원래 모두 남덕이 꺼요.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날 테니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이 집에서 사시오. 거지 부부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빌복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러고는 옥황상재와 한 약속을 어길 수 없으니 이제 나는 떠나야 하오. 그랬지요. 그러자 거지 부부가 빌복이 손을 꼭 잡으며 빌복이님은 저희 남덕이의 은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이곳에 떠나야 한다니 말이 안 됩니다. 제게 옥황상재와 한 약속도 지키고 빌복이님도 잘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빌복이가 물었어요?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이오? 그건 바로 빌복이님이 우리 남덕이를 수양 아들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덕이와 함께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해준다면 제가 고맙지요. 빌복이가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렇게 해서 빌복이는 남덕이의 양아버지가 되어 남덕이네 식구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빌복이와 남덕이네 식구들은 서로 아끼고 위하며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빌복이는 남덕이복으로 잘 살게 되었고 남덕이는 빌복이 덕으로 태어났으니 아끼는 정이 각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빌복이와 남덕이네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과 덕을 베풀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거지형제 이야기 옛날 어느 개천 다리 밑에 부모 없는 거지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헌패랭이고 동생은 새패랭이었어요. 둘은 한 부모 뱃속에서 나온 형제지만 하는 행동은 달랐습니다. 새패랭이는 마음이 참착하고 부지런한데 헌패랭이는 아주 게으르고 심술구졌어요. 새패랭이가 개똥 굴러다니는 듯 온갖 때를 다니면서 동양을 해오면 헌패랭이는 꼭 쇠똥처럼 철퍼덕 엎어져서 쿨쿨 잠만 자다가 동생이 얻어온 밥을 날름날름 빼앗아 먹었습니다. 그래도 새패랭이는 형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패랭이가 이웃마을로 동양을 갔다가 오는 길에 어느 산모퉁이에서 동꾸러미를 주운 겁니다. 새패랭이는 동꾸러미를 들고 얼른 헌패랭이한테 달려갔지요. 형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동꾸러미를 주었지 뭐예요? 뭐? 돈을? 어디 이리 줘봐라. 헌패랭이가 뺐다시피 받아들고 보니까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이었어요. 순간 헌패랭이 마음에 욕심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새패랭이 놈한테서 이 돈을 뺏어서 혼자 어디 먼 데로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헌패랭이는 늘알없이 잿가루를 한 줌 집어 새패랭이 눈에 확 뿌리고는 동꾸러미를 들고 달아났습니다. 새패랭이가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앞이 안 보였어요. 독한 제가 한 줌이나 눈 속에 들어갔으니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새패랭이는 앞을 더듬더듬 하면서 헌패랭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헌패랭이가 들은 척이나 하겠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새패랭이는 목이 쉬도록 형을 부르고 다녔어요. 그러는 동안 날은 저물어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니까 으슬으슬 추웠어요. 어디 가서 밤이슬이라도 피해야겠다. 새패랭이는 더듬더듬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았습니다. 간신히 찾아낸 데가 어느 산 속 다 무너져가는 빈집이었어요. 새패랭이는 그 집에 들어가 잠을 청했지요.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밖이 왁자지껄 했습니다. 누가 막 떠들면서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귀를 기울여 보았더니 글쎄 목소리가 우렁우렁한 게 틀림없는 도깨비들이었습니다. 이게 도깨비 집이로구나. 새패랭이는 얼른 대들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곧 도깨비들이 집으로 들어왔지요. 빙 둘러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새패랭이가 들어보니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 왜 저 아래 다리 밑에 사는 거지 형제 있잖아. 그 중에 형 되는 헌패랭이란 녀석이 동생이 주워온 돈을 빼앗은 다음 눈까지 멀게 해놓고 도망갔거든. 그런데 달아나다가 산 도적을 만났어. 그래서 실컷 두들겨 맞아 다리가 부러지고 돈은 돈대로 죄에 빼앗겼는데 헌패랭이 녀석은 그리 될 줄도 모르고 동생한테 몹쓸 짓을 했으니 어리석지. 그런데 그 불쌍한 동생 눈은 어찌한담? 어찌하긴 요 위골짝 옹달샘의 약수로 씻으면 싹 나을 텐데. 그건 그렇고 나도 한마디 하자. 뭔데? 사람 어리석은 얘기. 또 누가 어리석은데? 산넘어 천석군 김보자네 말이야. 그 집 외동딸이 큰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됐잖아.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집 장독대 밑에 사는 지렁이 때문에 난 병이거든. 며칠 전에 그 딸이 밤에 뒷강 가기가 싫어서 장독대 밑에다 오줌을 누웠어. 그때 지렁이 독이 올라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 장독대 밑에 땅을 파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면 싹 나을 거야. 그것도 모르고 의원을 부른다 구슬란다 수선을 떨고 있으니 어리석은 거지. 맞아 사람 어리석은 얘기라면 나도 할 말이 있어. 무슨 얘긴데? 저 아랫동네 사람들 말이야. 그 동네들에 물이 말라서 농사를 못 짓고 있잖아. 그런데 그건 들판 한 가운데 서 있는 돌부처 밑에 금덩이가 묻혀 있어서 그래. 금덩이가 물길을 꽉 막고 있어서 그런 건데 누가 그걸 파내기만 하면 금덩이도 없고 물도 펑펑 나올 텐데 그걸 모르고 날마다 하늘만 보며 비 오기만 바라고 있으니 어리석은 거지. 새 패랭이는 도깨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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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야기가 하도 신기해서 잘 기억해 두었어요. 그리고 어서 새벽달기 울기만을 기다렸지요. 이윽고 새벽달기 울자 도깨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새 패랭이는 더듬더듬 옹달샘을 찾아갔어요. 마침내 윗골짝에 이르니까 과연 옹달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원한 약수가 퐁퐁 솟아났지요. 얼른 물을 떠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눈이 번쩍 뜨었어요. 참 신기하네. 새 패랭이는 하도 신기해서 몇 번이고 눈을 감았다 뜨고 감았다 뜨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부자네 집을 찾아갔지요. 여보시오. 문 좀 열어보시오. 새 패랭이가 문을 두드리니까 김부자가 나와서는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침부터 웬 거지냐 우리 집에 걱정거리가 있어서 동량 못주니 써가거라. 새 패랭이가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동량하러 온 게 아니라 걱정을 풀어주러 왔소. 따님 병을 고쳐줄 테니 날 사위 삼을 라오. 그러니까 김부자는 귀가 솔깃해서 그게 정말이냐 좋다 고쳐보거라 하지만 못 고치면 곤장 백대를 칠 테다. 그러는 겁니다. 새 패랭이는 좋다고 했지요. 새 패랭이는 곧바로 장독대 밑에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지린내가 나는 겁니다. 도깨비들 말이 맞구나. 새 패랭이는 사부로 사부로 땅을 팠습니다. 그러고는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지요. 그랬더니 땅속에서 굵기가 어른 허벅지만한 지렁이가 기어나와서는 몸부림을 치다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 딸병이 시샌듯이 나았어요. 김부자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 패랭이는 김부자네 집 사위가 되었습니다. 새 패랭이는 그 다음날 아랫마을을 찾아갔어요. 들판이 바싹 말라서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요. 그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날 따라오시오. 새 패랭이는 농부들을 데리고 들판 한가운데 돌붙여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농부들과 함께 돌부처를 밀어서 쓰러뜨렸지요. 그 밑에는 커다란 금덩이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걸 통나무 지렛대를 써서 힘껏 드러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시원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농마다 물이 그득그득 찼지요. 농부들은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랫동네 들판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페렝이는 금덩이를 얻어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제 예쁜 색시와 함께 고래등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답니다. 가장 친한 두 친구 옛날 어느 곳에 지성희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성희는 눈이 멀어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앞을 못 보니 일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지성희는 동냥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거지였던 겁니다. 거지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거지였어요. 앞을 못 보니 동냥도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저 겨우겨우 하루에 한 끼나 먹고 살았습니다. 그 아랫마을엔 감천희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딱 하기도 하지요. 감천희는 다리가 오그라들어 걷지를 못하는 안진뱅이였습니다. 걷지를 못하니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천희도 동냥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천희도 거지였던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꼼짝을 못하니 동냥도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아주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지성이가 지팡이로 앞을 더듬더듬 하면서 동냥을 나가는데 누가 다리를 거는 겁니다. 아 이게 뭐야 그만 꽈당하고 고꾸라졌지요. 지성이는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앞 못 보는 것도 서러운데 어떤 녀석이 다리를 거는 것이야? 그랬더니 다리 건 녀석도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걷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어떤 녀석이 걷어차냐? 지성이가 듣고 보니 다리 건 녀석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지요. 나는 앞 못 보는 봉사 지성인데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다리 건 녀석이 대답 했어요. 나는 걷지 못하는 앉은 뱅이 감천 이다. 지성이는 앞을 못 보니 앉아 있던 감천이를 피할 수가 없었고 감천이는 걷지를 못하니 걸어오는 지성이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잠깐 생각을 해보더니 서로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이 말했어요. 그러고 그러고 보니 너나나나 처지가 비슷하구나 우리 친구 하자. 그렇게 해서 지성이랑 감천이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라는 게 뭔가요? 서로 돕고 사는 게 친구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저 친구에게 무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또 똑같이 무릎을 탁 쳤어요. 올 커니 지성이가 감천이 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발이 되어줄 테니 내 등에 업혀라. 감천이가 지성이한테 말했어요. 내가 내 눈이 되어줄 테니 나를 업어라. 그날부터 둘은 늘 함께 다녔습니다. 지성이는 아픔 못 보지만 걸을 수는 있으니 감천이의 발이 되고 감천이는 걷지는 못하지만 앞을 볼 수 있으니 지성이의 눈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이는 눈이 생기고 감천이는 발이 생겼으니 말입니다. 둘은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이 담뿍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이제 둘은 어디든지 동양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하루에 두 끼씩은 먹고 살았지요. 그런데 지성이와 감천이는 참 착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조금 나아지니까 이젠 좋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둘이 의논을 했지요. 감천아 우리가 비록 거지지만 이제 형편이 나아졌으니 좋은 일도 좀 해야 하지 않겠니? 그래 지성아 넌 역시 둘도 없는 내 친구다.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이랑 똑같니? 그런데 좋은 일을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듣자니 저 앞산 절에서 금부처를 새로 모신대 마침 어제 동량한 돈 한 푼이 있으니 그거나 보태러 가자. 그래 좋다. 둘은 그 길로 절을 향해 떠났습니다. 감천이가 앞을 보고 지성이가 걸어갔지요. 그런데 산길을 한참 걷다 보니 지성이 목이 칼칼 했습니다. 감천아 물 좀 마시고 가자. 그래서 감천이가 사방을 둘러보니 저만치 골짜기에 샘이 하나 있었어요. 둘은 얼른 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샘 안에 커다란 금덩이가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감천이가 그걸 보고 소리쳤어요. 지성아 금덩이야 샘에 금덩이가 들어있어. 그랬더니 지성이가 하는 말이 그래 그거 참 잘됐다. 그 금덩이는 네가 본 거니까 너 가져. 그러니까 감천이가 무슨 소리야 네 덕분에 이 샘에 온 거니까 네가 가져야지 이러는 겁니다. 아니야 네 거니까 네 가져 그게 왜 내 거야. 둘은 이러면서 한참을 싸웠어요. 그러다가 또 둘이 똑같이 말했죠. 그러면 괜히 금덩이 때문에 싸우지 말고 여기다 그냥 도로 버리고 가자. 그래서 둘은 금덩이를 도로 샘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길을 떠나려는데 저쪽에서 나무꾼이 하나 걸어왔어요. 내가 오다가 들으니 이쪽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던데 무슨 일이오? 나무꾼이 묻길래 감천희가 대답했어요. 저 새만에 금덩이가 하나 있길래 서로 더 가지라고 싸우다가 도로 집어넣고 오는 길이오. 그랬더니 나무꾼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오? 정말이고 말고요. 그런데 그 귀한 금덩이를 왜 버린 거요? 친구끼리 싸움이나 하게 만드는 그깟 고약한 물건을 가져서 무엇 하겠소? 아직 있을 테니 당신이나 가지시구려. 나무꾼은 얼른 샘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침을 꿀꺽 삼키며 샘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금덩이는 온대간대 없고 커다란 구렁이가 혀를 날름거리며 나무꾼을 쏘아보는 겁니다. 나무꾼은 깜짝 놀라 도끼로 구렁이를 내리쳤어요. 구렁이는 두 동강이 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저 녀석들 때문에 죽을 뻔했네. 나무꾼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두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런 몹쓸 거짓말쟁이 구렁이를 금덩이라고 속여? 나무꾼은 둘에게 욕을 실컷 퍼부었어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며 가버렸지요. 참 이상하네. 분명 금덩이였는데 구렁이라고 그러네. 지성이와 감천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샘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샘 안에 아까 그 금덩어리가 더도 덜도 아니고 딱 절반으로 잘려있는 거예요. 감천이가 소리쳤습니다. 금덩이가 둘이 됐어. 이제 너랑 나랑 하나씩 나눠가지면 되겠다. 둘은 금덩이를 하나씩 품에 품고 절로 갔습니다. 갔더니 절에서는 이제 막 금을 녹여서 구리로 만든 부처님 몸에 금박을 입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이 모자라서 그만 부처님 목까지만 금박이 입혀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어쩌나 부처님 머리에 금박을 못 입혔으니 부처님이 노하식이라도 하면 근일일세. 새님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니 지성이와 감천이가 어떻게 했겠어요? 품에서 금덩이를 꺼내 새님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금덩이를 녹여서 부처님 머리에 금박을 마저 입히십시오. 새님들 눈이 번쩍 뜨였어요. 새님들은 부랴부랴 금덩이 두 개를 녹여 금박을 마저 입혔어요. 번쩍번쩍 하는 아주 훌륭한 금부처가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금부처 머리 뒤에서 환한 빛이 나더니 하늘에서 이런 말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지성아 감천아 안진뱅이 달이 되고 봉사에 눈 되어준 착한 이들아 너희에게 금복이 있으리라. 그러더니 지성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감천이 다리가 쭉 펴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성이는 앞에 볼 수 있게 되었고 감천이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성이와 감천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지성이는 눈을 또릿또릿하게 뜨고 그동안 못 본 감천이 얼굴을 실컷 보았고요. 감천이는 두 다리를 겅중거리며 그동안 자기를 넘어준 지성이를 실컷 넘어주었답니다. 그 뒤로 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서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고약한 주인 옛날 옛날에 왕기라는 사람이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주인집 도령이 과거를 보러 가는데 왕기가 격마잡이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주인집 도령은 말을 타고 왕기는 말 고삐를 잡고 갔습니다. 말에다 밥 광주리를 싣고 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주인집 도령은 밥을 저 혼자만 먹고 왕기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도령님 저도 배가 고픕니다. 이놈아 양반 배가 고프지 종의 배도 고프다더냐 하면서 길 재촉만 했습니다. 주인집 도령이 오줌을 누려간 사이에 왕기는 남은 밥을 죄다 퍼먹고 대신 그 속에 똥을 가득 넣어놨습니다. 그러고 또 길을 가는데 도령님 밥이 오래되면 똥이 된대요. 그러니 어서 남은 진지를 드십시오. 했습니다. 주인집 도령이 또 밥이나 한술 먹어볼까 하고 밥 광주리를 열어보니 정말로 똥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웬 똥이냐 그것 보십시오. 밥이 오래되면 똥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길을 가다가 주인집 도령이 돈을 주면서 떡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밥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팠던 것이지요. 떡을 사오면 또 저 혼자 먹을 게 뻔했습니다. 왕기가 떡을 사가지고 오면서 손으로 뒤적 뒤적 만지면서 왔습니다. 이놈아 더럽게 시리 왜 그러느냐. 얘 오다가 머리가 가렵길래 긁었더니 이가 떡 속에 빠진 모양입니다. 에이 이놈 너나 먹어라. 그래서 떡을 저 혼자 다 먹 그래서 또 길을 가다가 주인집 도령이 돈을 주면서 술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술을 사오면 또 저 혼자 다 먹을 게 뻔하지요. 그래서 왕기는 술을 가지고 오면서 손가락으로 휘휘 저었습니다. 이놈 더럽게 왜 그러느냐. 아 네 오다가 콧물이 술에 떨어져서 그걸 건져내려고 그럽니다. 에이 더러워 너나 먹어라. 그래서 술을 저 혼자 다 먹었지요. 그러고 가다가 보니 길가에 주막이 있었습니다. 주인집 도령이 한참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왕기를 주막지 밖에 세워놓고 혼자서 밥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왕기가 말곱비를 잡고 서 있으니 나무짼을 덩그럭해진 나무장수가 헐떡헐떡 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 이 말에 짐을 싣고 가시오. 하고는 나무장수에게 말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곱비만 풀어주고 서 있었지요. 주인집 도령이 밥을 다 먹고 나와보니 왕기가 빙 곱비만 잡고 서 있는 겁니다. 이놈아 말은 어떻게 하고 빙 곱비만 쥐고 섰느냐 어 아까는 말이 달려있었는데 언제 없어졌지 그러니까 주인집 도령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왕기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면서 왕기 등에다 편지를 썼어요. 이놈은 주인 먹을 것을 다 가로채고 말까지 팔아먹은 놈이니 돌아가는 대로 때려 죽이라 이렇게 말입니다. 왕기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스님을 만났어요. 스님 제 등에 글자가 있는데 뭐라고 써놨는지 보여주십시오. 등에 있는 것을 어찌 보여주겠느냐 내가 읽어주마. 그렇게 스님이 글자를 읽는데 집에 돌아가면 죽인다는 글을 보고는 참으로 고약한 주인이구나. 내 이 글을 말끔히 지우고 다시 써주마. 이 사람 덕분에 과거에 급제했으니 돌아가는 대로 종문서를 불에 태우고 논마지기를 많이 떼어주어라. 왕기는 집에 돌아와서 등에 쓴 글을 보이니 집안 사람들이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었는데 뒤늦게 주인집 도령이 과거에 떨어지고 돌아와 보니 왕기가 괘씸하기 이를 데 없어서 망태 속에 넣고 꽁꽁 묶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연못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망태가 떨어지다가 연못과 대추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거기에 데롱데롱 매달렸지요. 그렇게 왕기는 논마재기를 가지고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난초에게 좋은 일 어떤 집 남쪽 담장이 무너졌는데 그 아래 으슥한 곳에 난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흙 더미가 난초를 내워싸고 우거진 덤불이 난초를 뒤덮고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곳에 난초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집주인이 난초가 자라는 걸 보고 심부름하는 아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얘야 귀한 난초가 여기 있는 걸 여태 몰랐구나. 우거진 덤불을 제거하고 무너진 흙 더미를 정리한 다음 단을 쌓아 난초가 잘 보이게 만들려무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주인의 말을 듣고 빙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난초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알겠으나 그것은 도리어 난초를 해치는 일이랍니다. 주인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해치는 일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이 난초는 무너진 흙더미 속에서 자라나 우거진 덤불 속에서 크면서 자신을 숨긴 채 지냈습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흙더미를 정리하고 덤불을 걷어내어 감춰져 있던 난초를 잘 보이게 하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주인이 그건 그렇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자 나그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귀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름이 붙는 법입니다. 이 난초 또한 누군가가 이 풀은 상사로운 풀이고 향기로운 풀이다 하면서 손을 뻗어 쓰다듬고 코로 향기를 맡을 것입니다. 그러면 난초는 본성대로 살지 못하겠지요. 이것이 어찌 난초에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 말의 주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난초는 기이한 풀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곳에 감춰져 있으면서 끝내 그 기이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어찌 난초에게 좋은 일이 겠습니까? 나그네는 껄껄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이 난초는 그윽한 곳에서 오래도록 자랐으니 아마도 앞으로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바람을 막고 비에 흠뻑 젖으며 뿌리가 튼튼해지고 이파리가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을이 되어 서리와 이슬이 내려서 모든 풀이 시들어 죽은 뒤에도 당신 집들의 푸른빛이 도는 풀로 남아있을 것이며 겨울이 되어 눈이 내려서 모든 기운이 갇히고 묻힌 뒤에도 당신의 방안으로 은은한 향기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니 난초가 제아무리 기이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들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릇 사물이 감춰지고 드러나는 데에는 닷대가 있는 법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어찌하여 이렇게 조급해 하십니까? 주인이 그 말을 알아듣고 한바탕 크게 웃으며 심부르만의 아이에게 손짓 했습니다. 예야 그만 두어라. 그러고는 나그네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나그네는 허허 웃으며 가던 길을 떠났답니다. 보초서는 기러기들 기러기는 해를 따라서 남과 북을 오가는 철새입니다. 보통 열 마리에서 백여 마리가 물이 지어 하늘을 날지어 밤이 되면 조용히 모여 물가에서 잠을 자는데 사람들이 군대에서 보초병을 세우듯이 기러기들도 보초기러기를 세웁니다. 혹시 닥칠지 모를 위험으로부터 대장 기러기와 동료 기러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한 무리의 기러기들이 내려앉은 물가에 사람들이 몰래 숨어 들었습니다. 잠든 사이에 기러기들을 잡으려는 속셈이었지요. 보초기러기는 온신경을 곤두세우고 사방을 살피다가 사람들이 한 발자국만 다가서도 즉시 소리쳐서 기러기들을 깨웠습니다. 잠자던 기러기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사람들은 보초기러기 때문에 기러기들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준비해온 그물을 펼치거나 주사를 쏘아보지도 못한 채 하늘만 쳐다봐야 했습니다. 보초기러기는 자신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기러기들의 안전이 오로지 자신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며 한눈 한번 팔지 않았지요.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사람들이 새로운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 속에 촛불을 넣어가지고 와서는 살그머니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항아리에서 촛불을 꺼내는 순간 보초기러기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장 기러기와 동료 기러기들이 후다닥 일어나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하지만 주변은 조용하고 불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대장 기러기가 물었습니다. 불난 곳이 어디냐? 보초기러기는 한 곳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우리가 자는 곳 바로 옆에서 불이 피어올랐어요. 기러기들은 보초기러기가 가리킨 곳을 자세히 살피며 잠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방은 여전히 고요하고 깜깜했지요. 기러기들은 투덜대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대장 기러기가 막 잠이 들었을까 말까 할 때였습니다. 항아리 속에서 또다시 촛불이 나왔습니다. 보초기러기가 힘차게 소리를 질렀어요. 불이야! 대장 기러기와 동료 기러기들이 잽싸게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도 불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촛불을 항아리 속에 감췄으니까요.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자꾸 잠을 깨우는 거야?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불은 보이지 않는 걸 대장 기러기가 위험을 갖추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불이 났다는 게냐? 보초기러기는 겁에 질려 작은 소리로 대답 했습니다. 저기 우리가 자는 곳 바로 옆에서 불이 피어올랐어요. 대장 기러기는 보초기러기가 가리킨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칠액 같은 어둠뿐이었지요. 대장 기러기와 동료 기러기들은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또다시 불이 깜빡였고 보초기러기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불을 찾을 수 없자 대장 기러기는 보초기러기를 좋아 댔어요. 이런 거짓말쟁이 같은 이라고 한 번만 더 잠을 깨우면 가만두지 않겠다? 보초기러기는 억울했지만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빛은 감쪽같이 사라지는 데다 대장 기러기는 더 이상 보초기러기를 미대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또다시 촛불이 나타난 겁니다. 보초기러기는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소리를 꾹 눌러 참았습니다. 대장 기러기한테 쪼일까 두려웠거든요. 보초기러기가 망설이는 망설이는 사이 잠든 기러기들 머리 위로 소리 없이 그물이 펼쳐졌습니다. 기러기들은 한 마리도 남김없이 사람들한테 모조리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대장 대장 기러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보초인 내 말을 끝까지 믿었어야 했는데 보초기러기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세상을 만든 미륵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전인지도 모를 그때 이 세상은 아직 생겨나지 않아서 하늘도 땅도 없고 낮도 밤도 없었습니다. 빛도 한 점 비치지 않고 소리도 한 올 들리지 않았지요. 하늘과 땅이 그냥 꽉 붙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어둠과 고요만 가득 할 적에 어디인지 아주 깊고 깊은 곳에서 천둥 같은 목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아 답답해 이 세상의 첫 소리였어요. 그라고는 숨 한 번 크게 들이쉴 만큼 시간이 지난 뒤에 끙 하는 소리와 함께 잠자고 있던 온갖 소리가 한꺼번에 와르르 터져 나왔습니다. 하늘과 땅이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세상이 드디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열린 틈으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와 온 세상을 가득 채웠지요. 그 빛 속에 하늘을 바치고 선 거인의 모습이 드러났으니 그가 바로 천둥 같은 목소리의 주인 이 세상을 열어젖힌 미륵이었습니다. 이제 좀 후련하구나. 미륵은 한 손으로 이마를 쓴 문지르며 멀리 발 아래를 굽어보았습니다. 칼처럼 뾰족한 산들과 평평한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그곳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맞붙었다가 떨어진 흔적임을 알려주었지요. 그 위에서 오로지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 만가지 푸나무가 우물 튀우고 천가지 짐승들이 새로 태어나 고물고물 쑥쑥 자라났습니다. 오 이쁜 것들 미륵은 혹시나 하늘과 땅이 다시부터 어린 목숨들이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내 귀퉁이에 커다란 구리기둥을 세워 하늘을 튼튼히 받쳐두었지요. 이제 하늘을 좀 보자. 미륵이 고개를 들어보니 솥뚜껑처럼 둥근 하늘에 불처럼 뜨거운 해가 둘이고 얼음처럼 차디찬 달도 둘이었습니다. 저것들을 그냥 두었다간 어린 목숨들이 다 다 죽고 얼어 죽는 변을 당하겠구나. 달을 하나 떼어 움켜쥐자 와직근 부서져 열세 조각이 났습니다. 일곱 조각은 북쪽 하늘에 걸어 북두 칠성을 만들고 여섯 조각은 남쪽 하늘에 걸어 남두 육성을 만들었지요. 해를 하나 떼어 움켜쥐자 우직근 부서져 천 조각 만 조각이 났습니다. 큰 것들은 골라내어 큰 별들을 만들고 잔 것들은 흩뿌려 잔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미륵이 소리쳤어요. 움직이거라. 해가 먼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고 달과 별들이 뒤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낮 하늘엔 해가 뜨고 밤 하늘엔 달과 별이 뜨고 비로소 낮과 밤이 생겨났지요. 그렇게 하늘과 땅을 열고 낮과 밤을 만들고 나서야 미륵님은 제 몸을 돌보았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어요. 옷을 지어야겠구나. 미륵은 이산저산 뻗어있는 칙 넘코를 끊어 껍질을 벗기고 다듬어 실을 만들었습니다. 하늘날에 배틀을 놓고 구름 위에 걸터앉아 가로새로 실을 엮어 옷감을 짰습니다. 그렇게 짠 옷감을 마르고 꿰매어 옷을 지어 펼쳐드니 어찌나 큰지 옷 그늘이 천 리에 드리웠지요. 그것이 이 세상의 맨 처음 옷이었습니다. 미륵님은 이제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불도 물도 없어서 그냥 날 이것으로 곡식을 먹었습니다. 목이 메어 먹기가 힘들었지요. 불과 물을 찾아야겠다. 둘레를 돌아보니 메뚜기 한 마리가 폴짝 폴짝 뛰어가기에 붙잡아 무릎을 찰싹 치며 물었습니다. 이놈 불과 물이 어디서 나는지 말 하렸다. 메뚜기가 대답 했습니다. 밤이면 이슈를 받아 먹고 낮이면 햇발 받아 먹고 사는 짐승이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나보다 더 많이 다녀보고 겪어본 개구리 한테 물어보시지요. 둘레를 돌아보니 개구리 한 마리가 팔짝 팔짝 뛰어 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붙잡아 무릎을 찰싹 치며 물었지요. 이놈 불과 물이 어디서 나는지 말 하렸다. 개구리가 대답 했습니다. 밤이면 이슬 받아 먹고 낮이면 햇발 받아 먹고 사는 짐승이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저보다 더 많이 다녀보고 겪어본 생쥐한테 물어보시지요. 둘레를 돌아보니 생쥐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놈 이놈 불과 물이 어디서 나는지 말하렸다. 생쥐가 되물었어요. 제게 무슨 상을 주시렵니까? 온 세상에 쌀독을 내게 주겠다. 그제야 생쥐가 말했습니다. 금덩산에 들어가 보니 차돌과 쇠부치가 있었습니다. 둘을 툭툭 맞부딪히니 불이 일어났어요. 오 그러면 물은 어디서 나더냐. 소화산에 들어가 보니 산골짜기에 샘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샘물이 솔솔 솟아났습니다. 미륵님이 기뻐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온 세상에 쌀독은 내 차지니라. 미륵님은 그제야 이렇게 말했어요. 낮과 밤을 만들고 옷 짓는 방법을 만들고 풀과 물을 찾았으니 이제야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었구나. 그러고는 금쟁반과 은쟁반을 양손에 받쳐든 채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을 만들려 하니 하늘의 기운 가운데 가장 사람들 기운이 여기 쟁반에 내려 안 꺼라. 그러자 하늘에서 벌레가 떨어졌는데 금쟁반의 다섯 은쟁반의 다섯 이었습니다. 미륵님은 쟁반을 내려놓고 땅을 굽어보며 소리쳤지요. 내가 이제 사람을 만들려 하니 땅의 기운 가운데 사람들 키우는 여기 쟁반 위로 솟아 오르거라. 그러자 벌레들이 무럭무럭 자라면서 점점 모습이 변하였는데 처음은 분명 벌레였으나 끝은 놀랍게도 사람이었습니다. 남자 다섯 여자 여자 다섯 사람은 그렇게 생겨났어요. 사람의 첫 모습은 훌륭했습니다. 두 발로 땅을 딛고 곧게 선 모습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당당하고 아름다웠어요. 미륵님은 흐뭇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이 땅 위에서 짝을 지어 아이를 낳아 기르며 오래도록 세상을 차지해 살아가거라. 그 뒤로 미륵님은 오랫동안 사람 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다투지는 않는지 남의 것을 빼앗거나 약한 이를 괴롭히지는 않는지 처음 사람의 마음은 착하고 깨끗해 서로 도우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미륵님은 마음이 놓여 셋으로 만든 세상을 뒤로 한 채 어딘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사라졌어요. 천둥처럼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너희 사람에게 맡기고 떠난다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만 너희가 잠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더욱 큰 기쁨을 너희에게 줄 것이 돼 거짓된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고 싸우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끝을 보게 하리라. 내가 만든 세상을 거두어 가리라. 그 뒤로 사람들은 미륵님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미륵님의 말씀도 점점 잊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책만 보다가 옛날 옛날에 덕수라는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덕수네는 그 마을에서 재의가는 큰 부자였고 덕수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덕수네 집에 큰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덕수가 하루종일 놀기만 하고 책은 절대로 보지 않는 것이었어요. 옛날에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덕수는 집이 부자인데도 책은 도무지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덕수를 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덕수야 어찌 너는 온종일 놀기만 하느냐 잠깐이라도 책을 보는 버릇을 드려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럴 때마다 덕수는 대답 했습니다. 저는 책이 너무 싫습니다. 노는 것이 재미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만 하며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어서 들어가 글 한자라도 읽거라. 그러자 하는 수 없이 덕수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새를 못 참고 금방 밖에 나와 놀고 있었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버지가 덕수를 불러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책만 보고 읽어라. 책에서 절대 돈을 떼지 말란 말이다. 아버지 저는 책이 정말 싫습니다. 책만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책에서 절대 눈을 떼지 말거라. 덕수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놀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덕수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책을 보고 앉아 있어야 했어요. 밥상도 어머니가 방에 들여다 주셨습니다. 뒷간을 갈대 빼고는 방 안에서 책만 보아야 했어요. 아, 답답해. 밖이 날씨가 저리 좋검만 방에서 책을 보고 있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아버지는 참. 책을 보고 있기는 하지만 책 속의 글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불효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덕수는 방에서 책을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가 이웃집 잔치에 가는 날이 되었어요. 덕수는 오늘이 기회다 싶었습니다. 그래 오늘이 기회야 지금까지 방에서 하도 책만 보고 앉아 있었더니 머리가 빙빙 도르려고 한다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오시기 전까지만 밖에서 조금 놀아야겠다. 덕수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가시자마자 밖으로 나와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재미있는 놀이들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속이 다 후련해 이 좋은 걸 왜 못하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만 너무 재미있게 놀던 덕수는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가 된 줄도 모르고 하염없이 놀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셔서는 그 모습을 보고 몹시 화가 나셨지요. 방에서 책을 본 지 며칠이나 됐다고 못 참고 그새 나와서 놀고 있느냐.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의미하기에 믿고 다녀왔건만 아버지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잠깐만 논다는 게 그만. 덕수가 잘못을 빌었지만 아버지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제 볼일도 방에서 해결하고 어디도 나가지 말고 방 안에만 있거라. 제게서 절대 눈을 떼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렇게 그날부터 덕수는 정말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책만 보게 되었습니다. 덕수는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부모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송한 마음으로 열심히 방 안에서 책을 보며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흘렀을까요? 덕수가 잘못을 뉘우치고 열심히 책을 보는 걸 보며 부모님은 흐뭇해 했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다시 평온을 되찾아 가던 중 어머니 아버지가 집을 비우는 일이 또다시 생겼습니다. 덕수야 우리는 볼일이 있어 잠깐 나갔다 오마. 그동안 너무나 잘해온 덕수였기에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 걱정 없이 볼일을 보러 나가셨어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덕수는 계속해서 방에서 책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둑이 덕수네 집에 들어왔습니다. 인기척을 살피던 도둑은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자 빈집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마음 편히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온 집안을 뒤지며 물건을 챙겨가던 도둑은 마침내 덕수가 있는 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연 도둑은 아이고 사람이 있었잖아 하며 덕수를 보고 놀라 방문을 바로 닫고는 달아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덕수 또한 놀랐지요. 그런데 덕수는 소리를 지를 뿐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도망가던 도둑은 이상하다 왜 안 쫓아오지 당연히 자신을 쫓아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쫓아오지 않자 이상이 여기고 도망가던 발걸음을 멈춘 후 마당에 멈추어 섰습니다. 도둑은 생각했어요. 옳지 걷지 못하는 아이인가 보구나. 도둑은 혹시나 해서 조금 더 숨어서 기다려 보았지만 도둑이 되라는 소리를 몇 번 지르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둑은 마음 편히 돈이 되는 물건을 더 챙겼지요.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거의 다 챙겨간 도둑은 횡재했다는 마음으로 덕수네 집을 떠나갔습니다. 마침내 볼일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 아버지는 집안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집안은 온통 엉망진창이었고 남아있는 물건이 거의 없을 정도로 텅 비어있었거든요. 다급한 마음에 걱정이 되어 덕수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덕수야 괜찮으냐? 그런데 덕수는 아무렇지 않게 책을 보고 있었어요. 집안 꼴이 이게 다 무엇이냐? 도대체 어찌 된 일이야?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덕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실은 도둑이 들었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런데 너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 도둑이 들었는데 그것을 알고도 가만히 앉아 있었단 말이냐? 그러자 덕수는 아닙니다. 도둑이야 하고 외쳤지요. 그 소리를 듣고 도둑이 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둑이야 외치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집안의 물건이 거의 다 사라졌다. 그래 이 물건을 다 가지고 가는 동안 너는 방안에만 있었단 말이냐? 그리고 지금 책이 눈에 들어오느냐? 그러자 덕수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방안에서 나오지 말고 책에서 눈을 떼지 말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덕수는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덕수의 말을 듣고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후로 아버지는 덕수에게 다시는 책을 보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들리는 아이 옛날 옛날에 어느 시골 마을에 상길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상길이는 노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서당에서 공부하는 시간 말고는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하루를 보냈지요. 사실 서당에 있을 때도 친구들과 뭘 하고 놀까 하는 생각 뿐이지 공부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상길이가 서당에 있을 때 일입니다.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시험을 볼 것이다. 내가 하는 질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답해보아라. 어쩌지? 그동안 훈장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데 기억이 나는 것도 없고 훈장님은 왜 갑자기 시험이람? 하지만 아이들은 저마다 훈장님의 질문에 대답을 곧잘 하였습니다. 마침내 상길이 순서가 되었어요. 상길이의 걱정대로 상길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길이 무엇 하느냐? 아 그게 저 그동안 그토록 일렀건만 배움을 게을리 하였구나. 내일까지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오너라. 호대계 훈장님에게 혼이 난 상길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어쩌지 내일은 더 호되게 혼이 날 게 뻔한데 훈장님이 하신 물음에 대한 답은 대체 무엇일까? 훈장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내가 다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훈장님이 낸 질문에도 슬슬 답을 할 수 있을 오래전에 산신령님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산신령님을 찾아가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산길이는 눈이 번쩍였습니다. 좋아 산신령님을 찾아가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두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해야겠어. 산길이는 그 길로 산신령님이 계시다는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고생 끝에 산길이는 산신령님이 계시는 곳에 도착했어요. 산길이를 본 산신령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느냐? 네, 저는 아랫마을에 사는 산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어서 산신령님을 찾아왔습니다. 산신령님을 찾아가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여서요.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네가 정원한다면 그 소원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너를 더 불행하게 할 수도 있는데 괜찮겠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면 저는 분명 행복해질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하루가 급합니다.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저는 꼭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싶습니다. 알겠다. 집으로 도착하자마자 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산신령님의 대답을 들은 산길이는 신이 나서 집으로 한다름에 달려갔습니다. 산길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와 산길이가 마주치게 되었어요. 너는 서당 끝났으면 집으로 바로 올 것이지 또 어디를 그렇게 갔다 오느냐? 산길이는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다 왔지요. 그러자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산길이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너 내가 어디 다녀왔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대답을 하느냐? 물으려고 하기는 했다만 우와 진짜 다른 사람의 마음이 들린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말이 나한테 그냥 들렸던 거였어? 산길이는 너무 신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자신이 집에 늦게 오면 그렇게 여쭤보셔서 미리 대답을 한 것이라고 둘러대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발을 동동 구르며 혼자 좋아했지요. 얼른 내일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아무 걱정 없이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다음 날 산길이는 아침도 거르고 서당으로 달려갔어요. 훈장님은 산길이를 보고는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한 질문에 대한 정답을 생각해 보았느냐? 산길이는 가만히 훈장 선생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물 흐르는 대로 간다라는 쉬운 대답도 너는 얻지 못하느냐? 훈장 선생님의 마음이 들렸습니다. 산길이는 바로 대답했지요. 네 물 흐르는 대로 간다 입니다. 훈장 선생님은 말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배움을 게을리 하지 말고 열심히 하도록 하여라. 산길이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제는 놀기만 하여도 아무 걱정이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그 길로 산길이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신나게 놀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공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을 만나자마자 귀가 너무 시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저리로 갈까? 어? 저건 뭐지? 저 녀석한테 장난을 쳐야겠다. 아, 배고파. 친구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을 해도 모든 소리가 귀에 들어오자 산길이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쉴 새 없이 들리는 소리에 시끄럽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다른 사람을 흉보는 소리와 안 좋은 생각들이 산길이에게는 모두 들렸습니다. 쟤는 쟤는 왜 기분 나쁘게 저렇게 말한담? 자기네 아버지는 매일 술만 마시는 주정뱅이면서 말이야. 저 녀석은 왜 하필 내 옆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산길이는 한순간도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망치듯 아무도 없는 곳으로 뛰었습니다. 조금 숨을 돌린 후 집으로 돌아간 산길이는 집에서 조차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의 생각이 동시에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겠다 생각한 산길이는 산신령님을 다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산신령님 산신령님 산신령님을 찾아가 애타게 불렀습니다. 왜 또 왔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지 않느냐 산신령님 원래 제 모습대로 돌려주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되었는데도 좋지 않느냐 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발 다시 원래 제 모습으로 돌려주세요. 이렇게는 하루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산신령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구나 앞으로는 욕심부리지 말고 지금에 감사하며 네가 해야 될 일을 성실히 하며 살도록 하거라. 네 감사합니다. 산길이는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을 때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아버님을 마주쳤는데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산길이는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하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답니다. 나귀 나귀 방귀 세 번 옛날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귀를 타고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나귀 잔등에 턱 올라앉아서 거드름을 잔뜩 피우며 갔지요. 아무리 걸어도 다리 아픈 것은 나귀지 자기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그저 좋아서 콧노리를 흥얼거리며 갔습니다. 가다가 길에서 짐을 진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등에 무거운 보퉁이를 여러개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갔습니다. 먼 길을 가느라고 지칠 대로 지쳤는데 갈 길은 바쁘고 쉴 틈은 없어서 끙끙거리면서 힘들게 갔지요. 한 사람은 나귀 등에 올라앉아 끄떡끄떡 하며 가고 한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 헐떡 하며 갔습니다. 가다가 짐을 진 사람이 하도 힘들어서 나귀 탄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짐이 하도 무거워서 그러니 나귀 등에 짐 좀 얹어주시오. 그런데 나귀 탄 사람은 콧방귀를 픽 끼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짐을 올려놓으면 나는 어디에 타고 가라고 안 돼요. 짐진 사람이 다시 사정을 했습니다. 이 짐을 다 얹어달라는 게 아니라 보퉁이 하나만 얹어달라는 말이오. 보퉁이 하나야 자리를 차지하면 얼마나 차지하겠소. 그래도 나귀 탄 사람은 웬 고개를 틀면서 손을 내자었습니다. 아무려나 내 자리 빼앗기기는 마찬가지 아니오. 안 돼요. 짐진 사람은 하는 수가 없어서 한숨을 쉬면서 그냥 걸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나귀 등에 올라앉아 콧노리를 흥얼거리면서 가고 한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빠작 빠작 흘리면서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갈림길이 나왔어요. 나귀 탄 사람은 왼쪽 길로 접어들고 짐진 사람은 오른쪽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짐진 사람이 가다 말고 뒤돌아 서서 나귀 탄 사람을 불렀어요. 여보시오. 나귀 탄 양반. 왜 그러오. 내가 사람의 팔자를 좀 볼 줄 아는데 당신 오늘 일진이 안 좋소. 뭐가 안 좋다는 거요. 그 나귀가 방귀를 세 번 끼면 당신은 크게 다칠 거요. 그러니 조심하시오. 별 싱거운 사람 다 보겠네. 쓸데없는 잠겸 말고 갈 길이나 얼른 가시오. 나귀 탄 사람은 기분이 나빠져서 땡감 씹은 나츠로 툴툴 거렸습니다. 짐진 사람은 그러나 마나 제 갈 길로 후딱 갔지요. 이제 나귀 탄 사람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옆에서 귀찮게 하는 사람이 가버려서 속 시원하게 되었다고 좋아하면서 갔습니다. 나귀 등에 올라앉아 끄떡끄떡 거리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나귀가 방귀를 뿡 하고 한 번 뀌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귀 탄 사람은 기분이 몹시 언짢아졌습니다. 아까 짐진 사람이 하던 말이 생각나서 그랬어요. 에이 그 싱거운 사람 때문에 아주 기분이 나쁜걸 뭐가 어째 나귀가 방귀를 세 번 뀌면 뇌가 크게 다친다고 웃기는 소리 작작 하라지 그래도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나귀가 방귀를 두 번 더 뀌면 참말로 다치는 게 아닐까 하고 겁이 슬슬 났어요. 그래서 콧노래도 못 부르고 몸을 잔뜩 움츠리고 가만히 있었죠. 혹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면 나귀가 무거워서 용을 쓰느라 방귀를 또 뀌까 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도 한참을 가다 보니 나귀가 두 번째 방귀를 뿡 하고 뀌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귀 탄 사람이 그만 기겁을 했어요. 에이크 이게 이게 무슨 소리야 또 방귀 소리가 아닌가 이놈의 방귀는 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야 그러고 보니 정말로 겁이 덜컹 났습니다. 이제 나귀가 한 번만 방귀를 덮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겁이 났지요. 그래서 아예 나귀 등에서 내려서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공연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이놈의 나귀가 힘이 들어서 용을 쓰느라 또 방귀를 끼면 안 되니까요. 이 사람이 나귀 옆에서 곧비를 잡고 가만가만 걸으면서 자꾸 힐끗 힐끗 나귀 눈치를 봤습니다. 속으로는 나귀야 제발 방귀를 뀌지 말아라 하고 빌면요. 그런데 그렇게 눈치를 보며 걸어갈수록 마음이 안 놓였습니다. 언제 나귀가 방귀를 또 뀌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세워놓고 단단한 돌을 하나 주워다가 나귀 밑구멍을 꽉 막았지요. 아예 방귀를 못 뀌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놓고 나귀를 몰고 갔어요. 이제 안심이다 하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아무래도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돌멩이가 제대로 막혀 있는지 자꾸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또 나귀를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나귀 등 뒤로 돌아가서 밑구멍 가까이에 얼굴을 대고 요렇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돌멩이가 잘 막혀 있나 보려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 나귀가 그만 세 번째 방귀를 뿡 하고 낀 것입니다. 나귀 딴에는 밑구멍을 돌멩이로 막아놓아서 그동안 못 끼웠던 방귀를 한꺼번에 내놓은 것인데 그 바람에 돌멩이가 툭 튀어나와서 그만 이 사람 이마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아이고 나 죽네 이마에 돌벼락을 맞은 이 사람이 길바닥에 나뒹굴면서 죽는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짐진 사람 말대로 된 것이지요. 나귀 타고 가던 사람은 짐진 사람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답니다. 글공부 살림공부 옛날 어느 곳에 농사꾼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농사꾼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어릴 때부터 글공부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좋은 선생님한테 글을 배우라고 아예 서울로 보냈어요. 아들은 집을 떠나 10년 동안 글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밭에 곡식이 어떻게 자라는지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는 하나도 모르고 그저 책만 읽고 글공부만 한 것입니다. 그럭저럭 10년이 지나서 아들이 글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농사꾼이 아들에게 돌아올 때 호미를 하나 사가지고 오라고 편지를 써보냈지요. 밭을 맬 때 쓰는 호미 말입니다. 마침 그게 다 닫아서 하나 사오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편지를 턱 받아보고는 호미가 뭔지 몰라서 쩔쩔매는 겁니다. 여태 농사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 호미가 뭔지 몰랐던 거지요. 아들이 한참 동안 쩔쩔매다가 선생님이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책을 찾아보라고 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책을 찾아봤지요. 그런데 사람의 도리니 머니 하는 것만 잔뜩 적혀있는 옛날 책에는 농사 짓는 연장 이름이 적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책을 찾다가 보니 호미가 나왔습니다. 옳지 여기 있구나 호미라 범호자 꼬리 미자 호랑이 꼬리가 바로 호미로구나 한문 글자로 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호랑이를 호라고 하고 꼬리를 미라고 하니까 호미라고 하면 호랑이 꼬리가 되는 셈입니다. 아들은 책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아들이 그날부터 호랑이 꼬리를 구한다고 온 장안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호랑이 꼬리가 어디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인가요?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겨우 짐승가죽을 파는 가게에서 어렵게 호랑이 꼬리를 하나 샀습니다. 말 하나마나 아주 큰 돈을 주고 샀지요. 이제 아들이 호랑이 꼬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농사꾼은 10년 만에 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반갑기도 하지만 농사 짓는 일도 바쁘니까 호미부터 찾았습니다. 그래 사오라는 호미는 사왔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아들이 꺼내 놓은 것을 보니까 호미가 아니고 호랑이 꼬리였습니다. 농사꾼이 기가 막혀 이놈아 호미를 사오랬더니 호랑이 꼬리는 왜 사왔어?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호미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 꼬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까? 책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아들이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만 초가 넘어져서 이불에 불이 붙었어요. 솜 이불에 불이 붙었으니 눈 깜짝할 사이에 불이 활활 번졌습니다. 온 방에 불이 나서 뜨겁고 연기가 자욱한데 이놈의 아들은 불을 어떻게 끄는지 몰라서 쩔쩔 매고 있었지요. 여태 책만 읽고 글 공부만 했지 불이 나면 어떻게 끄는지 배웠어야 말이지요. 아이고 이거 참 큰일 났군 어서 책을 찾아봐야지 아들은 그 난리통에도 불 끄는 법을 책에서 찾는다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책을 이리 뒤적 저리 뒤적 넘기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불이 자꾸 번져가니 이러다가는 아들이 곧 불에 타 죽게 되었어요. 그때 밖에 있던 농사꾼이 방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고 불이 난 줄 알고 허겁지겁 달려와 물을 떠다 끼얹었습니다. 물을 몇 동이 갖다 끼얹어서 겨우 불을 껐지요. 그제야 아들은 책을 뒤적이다 말고 여기 있구나 수화상극이라 물과 불은 서로를 이기니까 불은 물로 끄면 되겠구나. 그런데 아버지는 그 공부도 하지 않으셨는데 불을 끈 것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지요. 아버지 어떻게 불 끄는 법을 아셨어요? 아버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며칠 뒤에는 농사꾼이 흙담을 고치다가 그만 담이 무너지는 바람에 흙더미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몸이 기우뚱하면서 넘어졌는데 그 위에 흙이 쏟아져서 꼼짝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큰일이었습니다. 마침 집에 다른 사람은 없고 아들 혼자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지라 농사꾼이 큰 소리로 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어서 나와서 이 흙 좀 치워다오. 그러자 아들이 방에서 책을 읽다 말고 밖에 나와보더니 아이쿠 아버지가 흙더미에 깔리셨군 어서 책을 찾아봐야지 하고는 방에서 책을 들고 나와 이리뒤적 저리뒤적 살피는 겁니다. 농사꾼이 하도 기가 막혀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들은 그 사이에 무슨 구절을 읽었는지 이런 오늘 일진을 보니 손에 흙을 묻히지 말라고 쓰여 있군 아버지 오늘은 안되겠습니다. 내일 치워드리지요. 하더랍니다. 농사꾼이 어찌어찌 가까스로 흙더미에서 빠져나와 단식하기를 내가 저놈을 잘 키우려고 어릴 때부터 글공부를 시켰는데 이제 보니 말짱 헛것이로구나. 글공부 첫 10년에 절이 되었으니 10년 공부를 더 시켰다가는 아예 사람을 버려놓겠구나. 예, 내일부터 글공부 그만두고 살림공부부터 해야겠다. 했답니다. 귀신 쫓는 주문 옛날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둘이 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해서 살았습니다. 두 할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서로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는데 늙음하게 일거리도 없어지자 둘이 만나서 노는 것을 크나큰 즐거움으로 삼고 지냈지요. 그런데 두 사람은 입만 열면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의족해 지내다가 누구든지 하나가 먼저 죽고 나면 남은 사람이 얼마나 쓸쓸하겠는가. 그러니 자네가 먼저 죽게 되면 꼭 나를 불러주게나. 나도 곧 뒤따라갈 터이니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일세. 자네가 먼저 죽거든 망설이지 말고 나를 데려가게. 그게 내 소원일세.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사람이 죽으면 자기도 따라서 죽겠다는 말인데 이게 정말인지 입에 발린 말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할아버지 집에 오지랖 넓은 머슴 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머슴이 늘 두 할아버지 곁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그런 말을 귀에 모시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두 할아버지가 걸핏하면 같이 죽자고 하는데 그게 참말인지 어디 한번 시험해 볼까? 머슴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는 꼭두 새벽에 제 너머 이웃마을 할아버지네 집에 갔습니다. 문 밖에서부터 숨이 턱에 닿도록 헐레벌떡 달려가서 영감님 우리 주인마님이 간밤에 돌아가셨습니다요. 했습니다. 그러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 친구가 간밤에 죽었다고? 기어이 나를 두고 먼저 갔구나.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어서 가봐야지. 하면서 옷을 갖추어 입는다고 야단법석이었지요. 그 사이의 머슴은 보리나케 재를 넘어 제 집으로 돌아와서 주인집 할아버지더러 주인마님 방금 기별이 왔는데 재넘어 친구분께서 간밤에 돌아가셨습니다. 했습니다. 주인집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뭐? 그 친구가 죽었다고? 어허 그 일이로군 어서 나들이 옷을 내오너라 하고 서둘러 길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머슴은 이제 됐다 하고 주인집 할아버지 몰래 뒤를 따라갔지요. 재넘어 저쪽에서는 이웃마을 할아버지가 허겁지겁 올라오고 이쪽에서는 주인집 할아버지가 헐레벌떡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두 할아버지가 고갯마루에서 딱 마주쳤지요. 머슴이 가만히 보니까 먼저 주인집 할아버지가 친구 모습을 보더니 어이쿠 하고 기껍을 나면서 슬금슬금 옆으로 피하더래요. 재넘어 사는 할아버지도 에이구머니 하면서 슬슬 뒷걸음질을 지더랍니다. 둘이서 서로 힐끔힐끔 건너다 보며 엉거주춤 서있다가 갑자기 입속으로 무슨 말을 중얼중얼하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냅다 오던 길을 되짚어 달아나더라는 거예요. 머슴이 얼른 주인집 할아버지를 앞질러 집에 돌아와 있으니 주인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쉴 새 없이 뭔가 중얼거리면서 돌아오지 뭐예요. 주인마님 뭘 그리 골똘히 외십니까요. 머슴이 능청을 떨면서 물으니까 귀신 쫓는 주문이다. 얼른 대문 밖에 소금 뿌려라. 하고는 밑구멍이 빠져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머슴이 그 길로 제너머 할아버지네 집 단 밖에 가서 일부러 주인집 할아버지 목소리를 흉내네요. 여보게 내가 왔네 제너머 친구가 왔어.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문을 꼭꼭 닫아 잠그면서 산 사람 집에 귀신이 왜 왔느냐 어서 물러가거라 했답니다. 그러니 같이 죽자고 한 게 죄다 입에 발린 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랍니다. 이름이 긴 사람 옛날에 어떤 부자가 꾀를 써서 내기를 했는데 이 부자하고 내기를 한 사람은 죄다 졌습니다. 무슨 내기를 했는고 하니 이름 열 번 부르기와 낯가리를 한 바퀴 돌아오기 내기였습니다. 낯가리는 나달이 붙은 곡식을 쌓아둔 더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낯가리를 산 더미만 하게 쌓아놓으면 누구든지 돈 백량을 걸고 그 낯가리를 한 바퀴 도는 거지요. 제 이름을 열 번 부르기 전에 낯가리를 한 바퀴 돌아오면 그 낯가리를 다 얻고 그러지 못하면 돈 백량을 잃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내기를 했지만 부자를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내기를 시작하면 부자는 상대편 이름을 열 번 부르고 이름 불리는 사람은 부리나케 낯가리를 한 바퀴 도는데 반바퀴도 채 돌기 전에 부자가 이름 열 번을 다 불러버리니까 그랬습니다. 장손이라는 사람이 내기를 한다고 치면 장손이는 집신이 닳도록 낯가리를 돌지만 그 사이에 부자는 장손아 장손아 하고 이름을 주르르 불러대니 당할 수가 있나요? 내기를 해서 부자는 돈을 많이 벌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먼데 산에 난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내기를 하러 왔습니다. 부자는 또 돈 백량을 벌게 생겼다고 좋아하면서 그럼 어서 돈 백량을 내놓고 이름을 대시오 하고 싱글벙글 했습니다. 그러지요. 돈은 여기 있소. 그리고 내 이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고서 이 사람이 한숨 돌리고 나서 제 이름을 대는데 내 이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조선팔도 장돌뱅이 함경도 장돌뱅이 평안도 장돌뱅이 황해도 장돌뱅이 강원도 장돌뱅이 경기도 장돌뱅이 충청도 장돌뱅이 전라도 장돌뱅이 경상도 장돌뱅이 하니까 부자가 그만 즐겁을 하고 무슨 이름이 그렇게 귀요 하는데 이 사람은 손을 내자우며 아니 아직도 안 끝났고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옳지 경상도 장돌뱅이 다음에 함흥 장돌뱅이 의주 장돌뱅이 평양 장돌뱅이 해주 장돌뱅이 그렇게 한숨 돌리고 나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름을 얘기하는데 부자가 들어보니 이름이 하도 길어서 다 외지도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를 주면서 여기에다 좀 적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 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다 적어주고 나서 자 그럼 시작이요 하고는 낯가리를 돌았습니다 부자는 종이를 들여다보면서 이름을 부르는데 한참 동안 불러도 끝이 안 났지요 그 사이에 이름 긴 사람은 후딱 낯가리를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올 때까지 부자는 아직도 이 사람 이름을 반도체 못 불렀어요 그래서 내기에서 졌지요 이름 긴 사람은 내가 내기에서 이겼으니 이 낯가리는 내 것이지만 이걸 안 가져갈 터이니 그 대신 지금까지 내기에서 져서 백량씩 잃은 사람에게 돈을 되돌려주시오 하고는 제 갈길로 가버리더랍니다 부자는 가는 사람을 뒤따라가면서 가기 전에 당신 이름이나 한 번 더 말해보 하니까 조선팔도 장돌뱅이 함경도 장돌뱅이 하며 그 긴 이름을 한 자도 안 틀리고 다 대는데 그 이름을 다 듣자고 보자는 동구밭까지 따라갔다고 합니다 하르방 이야기 제주도에 살았던 한 할아버지의 별명이 하르방 이었습니다 하르방은 힘도 세고 머리도 비상해서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나서서 돕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하르방이 발형일을 하고 있었어요 발형이 뭐냐 하면 말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농사를 짓기 전에 빈 밭에 말이랑 소를 가둬놓고 똥과 오줌을 싸게 했답니다 똥과 오줌의 영양분이 땅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지요 이걸 제주도에선 발형이라고 불렀답니다 발형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느새 밤이 되었어요 얼른 일을 마치고 가려는데 글쎄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도깨비가 슬금 슬금 기어 나오는 거예요 도깨비가 방망이를 들고 꾸물꾸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말들이 놀라서 와당탕 사람 쪽으로 도망을 가서 온 마을이 온 마을이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이를 보다 못한 하르방이 도깨비들을 모두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요놈들 두고 보자 용감한 하르방은 몰래 숨어 있다가 도깨비가 다가오면 재빨리 잡은 뒤 가지고 다니던 바구니에 담아서 뚜껑을 꽉 닫아두었습니다 바구니 안에 갇힌 도깨비들은 도망가려고 아우성이었지만 하르방의 힘을 좀처럼 이길 수 없었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쉬지 않고 잡았지요 하르방의 기세에 겁먹은 도깨비들은 도망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대골대골 굴러가기도 하고 난리법석이었답니다 우여곡자 끝에 도깨비들은 다잡은 하르방은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도깨비가 가득든 바구니를 벽장에 놔두고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도깨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한 하르방은 뚜껑을 조심히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도깨비들은 온데간데 없고 말똥 부스러기랑 도자기 조각만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아침 햇살에 눈이 부셔 모두 원래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 뒤로 겁에 질린 도깨비들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용감한 용감한 하르방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발영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된거지요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 하르방 덕분에 말입니다 대하는 태도의 차이 조선시대에 공부를 많이 한 이 광덕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이 광덕은 나이가 들어서는 높은 벼슬을 지냈지만 젊어서는 벼슬에 오르지 못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이 광덕이 나무를 깎아 베개를 만들었어요 베개는 길이가 45cm 너비는 15cm 두께가 9cm였습니다 밤이 되자 이 광덕은 머리에 베개를 바치고 누워서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아주 달콤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렇지만 낮에는 베개를 밀쳐놓거나 던져버렸고 어떤 때는 엉덩이로 깔고 앉기도 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베개가 꿈속에 나타나 성질을 냈습니다 주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당신이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기둥을 뒤흔들어도 저는 괴로워하지 않았고 당신의 새덩어리 같은 머리통과 튀어나온 이마가 험한 산처럼 무겁게 저를 짓눌러도 저는 힘들어 하지 않았으며 당신이 침을 질질 흘리고 땀을 쏟아서 제 몸이 때와 기름기로 점점 더러워 젖어져도 저는 조금도 더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크나큰 수고를 베푸는 제게 당신은 고맙다고 말하기는 커녕 오히려 밀쳐내고 걸터 앉으며 욕을 보이시네요 이렇게 모진 일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을까요 슬프고 또 슬픕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이광덕의 얼굴이 험악해지더니 큰 소리로 베개를 꼬집기 시작했어요 베개 이놈 썩 물러가라 너는 겨우 나무일 뿐이야 나무는 내 지중지 떠받드는 물건이 아니다 흔하고 흔한 것이 나무지 내가 도끼로 탁탁 찍어내면 너 같은 물건은 하루아침에 만개라도 만들 수 있어 게다가 가지가 벌어지고 휘어져서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한 특이한 재질의 목재나 아름다운 빛깔과 찬란한 광채가 나는 무늬목이라고 해도 바람에 휩쓸리고 폭우에 쓰러져 꺾이고 나면 썩은 흙이 되고 마라 그런 나무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 그런데 너는 운 좋게 사람 손에 걸려 마루 위에 올라와 머리를 떠받치는 물건으로 쓰이고 있으니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지 그런데도 너는 한때 곤욕을 치른 걸 가지고 그리 투정을 부리느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는 법 이것은 군자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일이 과연 내가 화를 낼 일인지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보아라 말을 마친 이광덕은 잠에서 깨어나 이내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베개를 야단치는 것이 옳기는 옳아 그런데 나는 어떻지 나이 서른이 되도록 여태 벼슬길에도 오르지 못했으니 사람들이 나를 업신 여기고 짓밟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 그동안 옛사람의 글을 많이 읽고 천하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여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재앙과 복 명예와 지옥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지 하지만 한마디라도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으면 금세 발끈해져 화가 나고 낯빛이 불그락 부르락 변하곤 했어 어쩌면 이렇게 나를 분발하게 하는 데는 이토록 인색하면서 남을 질책하는 일에는 이토록 가혹하단 말인가 게다가 나는 선비가 돼가지고 선비로서 임모를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지만 나무는 베개가 되어 베개로서 해야 할 역할을 중실하게 수행해내지 않았어 그러고 보니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 속이 뒤집혀 화를 내서는 안되겠어 베개가 천대를 받았으니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해 생각을 생각을 정리한 이광덕은 베개를 붙들어 사람처럼 세워놓고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베개야 네가 만약 나무가 아니고 금이나 옥이었다면 어땠을까 귀한 재료인 유리나 만호로 만들어지고 화려한 자수로 장식되어 있고 비취색 깃털로 꾸며졌다면 달랐을까 아니야 사람이 머리를 받치고 드러누워서 드르렁드르렁 코를 굴며 편하게 잘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는 다 똑같지 베개의 쓰임에는 귀하고 천한 자의가 없는데 그것에 대하는 태도에는 자의를 두었구나 베개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미안하다 베개야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일곱 벗 이야기 옛날에 바느질을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방에는 늘 함께하는 일곱 벗이 있었어요 바늘각시 자부인 가위색시 인도낭자 다리미 아가씨 청실웅실 각시 골모할미가 그들이었습니다 일곱 벗은 여인이 아침에 세수를 마치면 일제히 모여 이일 저일 마튼일에 따라 바느질을 해나갔습니다 하루는 여인이 바느질을 하다 잠깐 조는 사이 일곱 벗이 누구 공이 더 큰가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자부인이 긴 허리를 뽐내며 말했어요 내 내 공이 내 공이 으뜸이지 가늠 명주 굵은 명주 흰 모시 가늠 배 자주비단을 펼쳐놓고 남자옷 여자옷을 마름할 때 옷감의 길이와 넓이를 다 재니 나 없이 바느질이 가능하겠어 가만히 듣고 있던 가위색시가 셀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부인 그대가 아무리 잘 잰다 한들 자르지 않으면 모양이 제대로 나올까 다 내 공덕이니 부인 공만 자랑 바라요 그러자 바늘각시가 가는 허리를 구부리며 톡 쏘듯 한마디 했습니다 이봐요 자부인과 가위색시 구슬이 서마디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자로 재고 가위로 자른들 옷이 만들어질까요 내가 이솔 저솔 꿰매고 나서야 입을 옷이 만들어지지 제일 중요한 건 나라구요 그 말을 들은 성실롱실 강씨는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면서 말했습니다 바늘각시 내공을 당신공이라고 자랑 말아요 바늘이 아무리 이솔저솔 누비고 다녀봐야 나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죠 가만히 듣고 있던 골무할미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괜한 자랑 하지마소 이득은이는 오직 여인의 손부리가 아프지 않게 도와드리고 있소 이보다 중한 일이 어디 있겠소 옛말에 달개주둥이가 될지언정 소의 궁둥이는 되지 말라 하였소 정실옹실 각시는 바늘 뒤만 따라다니면서 무슨 할 말이 있소 실로 얼굴이 아깝소 나는 항상 바늘 뒤만 찔렸지만 낙가죽이 두꺼워 견딜만 하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겠소 이번에는 인도 낭자가 나섰습니다 다투지들 마십시오 나도 잠깐 공을 말하겠습니다 들쭉날쭉 울퉁불퉁한 바느질을 구석구석 살펴 꾹꾹 눌러 정리하는 건 나예요 고르지 못한 바느질도 내 손바닥으로 한 번 누르면 감쪽같이 펴지지요 바늘의 공은 내 덕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다리미 다리미 아가씨는 크나큰 입을 벌려 너 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인도야 너와 나는 하는 일이 같아 그런데 너는 바느질한 곳을 펴지만 나는 옷 전체를 두루두루 펴주지 구겨지고 접힌 곳을 말끔히 펴주지 않으면 밀신하는 옷이 될 수 있을까 반반하고 고운 옷을 입을 수 있게 하는 건 나란 말이야 그러니 내 공이 제일이지 사로 다투는 소리에 잠이 깬 여인이 벗들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공으로 옷을 짓기는 하지만 어찌 그게 너희들만의 공이니 내가 없으면 바느질도 없어 그러고는 다시 베개를 베고 누워 잠이 들어버렸어요 자 부인이 탄식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매정할까 바느질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찾더니 이제는 자기 공이라네 내 허리 부러지는 것도 모르고 게으른 종 때려서 잠 깨우는 막내도 나 아니면 안 되는 줄 안다니까 얼마나 야속하고 섭섭한지 가위 색시도 입을 삐죽였습니다 부인 말이 맞아요 옷에 마름질하여 자를 때는 나 아니면 못하는데 가위가 드니 안 드니 하면서 못살게 굴고 바늘각시가 잠깐이라도 쉴까 하고 달아나면 마치 내가 감축이라도 한 듯이 문고리에 거꾸로 매달아 놓으니 그 고통을 어찌 말로 다할까요 그러고도 자기 공만 말하니 분하기 짝이 없네요 바늘각시가 바늘각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 서름은 누가 또 알아 줄까요 뼈에 사모 치도록 분하고 억울합니다 나는 약한 허리 움직이며 죽을 힘을 다해 바느질을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허리를 분질러 화루에 넣으니 끔찍합니다 그 원수를 조금이나마 갚아보려고 이따금 손톱 밑을 찔러 피를 내면 조금은 속이 시원하지만 그마저도 간사한 골무할미가 밀어내며 말리니까 슬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도 낭자가 눈물의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무슨 죄로 불에 달구어지는 형벌을 당할까 이길거리는 불에다 낯을 지지고 구겨지고 굽은 곳을 두루두루 다 펴주는데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미안한 줄도 모르니 서럽고 서럽습니다 달이미 아가씨가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너와 나는 하는 일도 같고 욕을 먹는 것도 같아 제 옷을 곱도록 문지르고 쭉쭉 잡아 펴느라 때로는 누런 하늘이 내려앉은 것처럼 정신이 아득한데 이렇게 일곱버시 매체 마음을 풀고 있는데 문득 여인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어쩌면 그렇게 내 흉을 보느냐 골무 할미가 머리를 숙여 사귀했어요 젊은 것들이 잠시 분염을 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누구 공이 큰가 자랑하게 되었고 원망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곤장을 쳐야 마땅하겠지만 평소에 쌓은 깊은 정과 저희들의 마음을 생각하시어 용서해 주심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여인이 대답했어요 내가 골무 할미를 봐서 용서하마 내 손보리가 성한 것은 할미공이지 비단 주머니를 만들어 그 안에 넣어 몸에 지니고 다닐 테니 서로 떠나지 말자꾸나 골무 할미는 고마워서 머리를 땅에 조아렸고 모든 친구들은 부끄러워 물러났답니다 진좌수 이야기 옛날 옛날에 제주도에 진국태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총기가 넘쳐 훈장 훈장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요 크고 우렁찬 국태 천자문 읽는 소리에 훈장님은 항상 해묻해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국태는 지각하는 날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얼굴이 노랗게 변하고 살이 점점 빠지더니 아픈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긴 훈장님은 국태를 불러 물었습니다 국태야 집에 뭔 일이 있냐 아니에요 지각이 작고 아픈 사람 마냥 힘이 없어 보이는 구나 저 감추지 말고 말해보아라 사실은 서당에 올 때 시내가에 어떤 고운 처녀가 나타났어요 저를 못 가게 붙잡았어요 뿌리채고 가려고 하는데 구슬을 제 입에 물려주었어요 그리곤 저도 모르게 놀게 되었어요 국태의 말을 들은 훈장님은 그 처녀가 여우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우를 물리칠 방법을 조심스럽게 일러주었습니다 국태야 내 말을 명심에 들어야 한다 그 처녀가 구슬을 가지고 장난치거든 꿀꺽 삼켜버려라 그리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을 한번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보거라 며칠 후 국태가 시내가를 지나는데 그 처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국태는 가슴이 벌렁벌렁 마구 뛰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처녀에게 다가갔지요 처녀는 갖고 놀던 구슬을 국태에게 물리는 순간 국태는 구슬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제주를 세 번 넘더니 여우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치켰뜨며 국태에게 덤벼들듯 말했습니다 내 구슬 내놔 국태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훈장님의 당보를 잊고 소리치며 도망갔어요 그 바람에 국태는 하늘과 땅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게 되었답니다 훈장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몹시 안타까워 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을 보면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신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을 알게 되고 땅을 보면 땅의 이치를 알아 풍수지리에 능통해질 것인데 그래도 사람을 봤으니 사람의 마음을 꽤 들어볼 수 있어 그 아픈 곳을 치료하는 훌륭한 의원이 될 걸세 국태는 훈장님의 말을 잘 새겨 듣고 열심히 공부하여 유명한 의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는지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좌수라는 벼슬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진 좌수가 어떻게 사람들을 치료했는지 마을의 아이를 어렵게 낳으려다 죽어가는 여인이 있었대요 진자수는 침을 놓아주어 임산부를 살렸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어느 무더운 여름날 다 죽어가는 임산부가 진자수를 찾아왔지요 함께 온 가족들도 사정하며 애원했습니다 진자수는 눈을 감고 맥을 한번 짚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기둥 씻은물을 먹도록 합시다 그 말을 듣자마자 가족들은 임산부에게 문기둥 씻은물을 먹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기혼을 차리더니 떡두꺼비 같은 아들까지 낳는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진자수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진자수는 한 훗날 임금님의 병을 고쳐 더 큰 벼슬을 얻었답니다 임금님은 진자수에게 많은 돈과 집을 주었지만 자만하지 않고 아픈 환자들을 돌보는 명의로서 여생을 살았답니다 힘자랑하다가 망신당한 사람 옛날에 아주 힘이 센 장사가 살았습니다 이 장사는 얼마나 힘이 센지 집채만한 바위도 한 번 영차하면 번쩍 들어 올리고 아름드리 나무도 한 번 얕하면 쑥쑥 뽑았습니다 그러니 마을에서는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었지요 그 마을뿐이 아니었습니다 이온 마을에도 그만큼 힘이 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장사가 제 힘만 믿고 아무되고 다니면서 뭐든지 제 마음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슬슬 피해 다니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장사는 아예 마을을 떠나서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힘자랑을 했습니다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힘자랑을 했는데 아무도 이 장사를 이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고울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힘께나 쓴다는 장사는 다 만나서 힘 겨루기를 해봤지만 번번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으뜸가는 장사가 된 거지요 이제 뭐 더 힘겨루기 할 때가 없으니까 이 장사가 힘자랑도 그만두고 털레 털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을 앞산 고개마루에 있는 너럭 바위에 앉아 쉬고 있었지요 그렇게 쉬다 보니까 등이 따끔따끔 했습니다 뭐가 일어나 하고 저고리를 벗어서 서풀 해치고 들여다보니 글쎄 저고리 안에 조그만 이 한 마리가 벌벌 기어 다니고 있는 겁니다 네 이놈 잘 만났다 조선팔도에서 으뜸가는 장사를 몰라보고 감히 나를 물어 장사는 이를 잡아서 바위 위에 올려놓고 이놈을 어떻게 죽이나 하고 생각하다가 옆에 있는 큰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로 이를 힘껏 내리쳤지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가 죽지 않고 돌부스러기 속에서 벌벌 기어 나오는 겁니다 돌멩이라고 하는 것이 울퉁불퉁해서 바위에 힘껏 내리쳐도 그 사이에 틈이 생기게 마련이지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이가 맞아서 죽을 리가 있나요 엥 이것이 안 죽었어 장사는 분통이 터져서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큰 바위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집어들고 이가 기어다니는 바위 위에서 힘껏 내리쳤지요 그러니까 바위덩이가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제는 죽었겠지 하고 바위 바위 부스러기를 해치고 들여다보니 이가 아직도 죽지 않고 바위 부스러기 틈에서 벌벌 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바위 덩이는 돌멩이보다 더 크고 울퉁불퉁하니 그럴 수밖에요 이게 뭐야 이놈이 아직도 안 죽었네 장사는 그만 약이 오를대로 이번에는 옆에 박혀있는 집채만한 바위를 통째로 뽑아 올렸습니다. 힘껏 들어 올려서 젖먹은 힘까지 다하네요. 바위를 매다 꽂았지요. 그러자 그 커다란 바위가 너럭바위 위에 내리꽂히면서 갈라지고 부서지니 천둥같은 소리에 온산이 쩌렁쩌렁 울었습니다. 이래도 안 죽었겠어? 하면서 바위 부서진 것을 드러내고 살펴보니 이 이가 아직도 거기에 벌벌 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바위가 크면 클수록 틈도 많을 테니 조그만 이가 죽기가 더 어렵지요. 장사는 분이 오르다 못해 겁이 덜컥 났습니다. 내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힘겨루기를 해서 짓일이 없는데 요렇게 조그만 이를 못 당하다니 이놈의 이가 나보다 힘이 세단 말인가? 일하고 있는데 웬 농사꾼이 지게를 지고 고개를 오르다가 그 꼴을 보고 수작을 걸어왔습니다. 개선 뭘 하시오? 보면 모르시오. 이를 죽이려고 이러지요. 아니 그 조그만 이를 죽이려고 그 큰 바위를 썼단 말이오? 모르는 말씀 마시오. 이놈의 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저 큰 바위가 가루가 나도록 내리쳐도 죽지를 않소. 농사꾼은 그 말을 듣고 허허 웃더니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려 내가 하는 걸 잘 보시오. 하고는 이를 찾아내어 손톱으로 슬쩍 눌러 죽이는 겁니다. 그래놓고 허허 웃으며 고개를 넘어가 버렸어요. 힘센 장사는 그걸 보고 그만 두 눈이 사발만해져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만에야 저렇게 힘센 사람도 있구나 내가 집채만한 바위로도 못 죽인 것을 손톱 하나로 슬쩍 눌러 죽이다니 저런 사람도 농사를 짓고 사는데 내 꼴이 이게 뭐람 하더니 그 길로 마을에 내려가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살았대요. 산호꽃의 효능 옛날 아주 먼 옛날 제주 모슬이란 마을에 한 해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모슬에는 마마라는 천연두가 유행했는데 누구나 마마를 거쳐야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 해녀만은 마마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녀는 등로포에 갔다가 커다란 바다거북인 대모가 바닷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딱하게도 밀물에 올라왔다가 물이 빠지자 나가지 못한 게 분명하다고 해녀는 생각했어요. 해녀는 불쌍하다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모를 잡아 바다에 놓아주었습니다. 가여워라. 자, 어서 바닷속 내 집으로 가거라. 그제야 대모는 기쁜듯이 천천히 헤엄쳐 가더니 잠시 뒤를 돌았어요. 대모는 마치 절을 하듯이 머리를 끄덕여 감사의 인사를 하더니 다시 유유히 물속으로 사라졌답니다. 해녀는 신비하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뒤였습니다. 해녀는 전복을 따기 위해 용머리 아래 바다에 들어갔어요. 해녀들에게 전복은 가장 큰 수확이었거든요. 해녀는 큰 전복을 찾아서 물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갔을까요? 저기 앞에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뭘까? 호기심이 생긴 해녀는 전복을 캐는 것도 잊은 채 마치 무엇에 홀린 것처럼 점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처음 보는 기이한 산호정원과 온갖 물고기들이 논의는 광경이 휘황찬란하게 눈앞에 펼쳐졌답니다. 해녀는 이리저리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렸지요. 더욱 안으로 들어가자 온통 조개로 장식해서 반질반질하고 윤이 나는 커다란 궁궐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해녀는 놀랍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산호장식으로 머리를 올린 기품있는 부인이 안에서 나오더니 꾸벅 절을 하고 말했답니다.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제 자식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기 잃을 데가 없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부인이 어찌나 반갑게 맞이하던지 해녀는 덩달아 기분이 좋아질 정도였어요. 부인을 따라 궁궐 안으로 들어가니 어찌나 의리의리하던지 해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부인은 해녀를 데려가 징귀하고 향긋한 음식들을 대접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돌아서려니 부인이 해녀의 손을 잡고 뒤뜰로 가서 나무에 있는 꽃을 한 송이 꺾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꽃을 가지고 있으면 마마는 변할 수 있답니다. 해녀는 꽃을 얻고 감사의 인사를 하며 부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바다 위로 헤엄쳐서 물 밖에 나와 보니 그건 보통 꽃이 아니라 예쁜 산호꽃이었습니다. 해녀는 그 꽃을 아주 소중히 간직했어요. 덕분에 해녀는 나이를 먹고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마마를 앓지 않고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거친 섬이 된 제주섬 남의 용궁의 아들 삼형제가 남의 용왕국의 국법을 어긴 죄로 제주섬으로 귀양을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제주섬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워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도 제대로 주지 못했어요. 아무리 잘못은 저질렀지만 제주섬으로 귀양 보낸 아들들을 생각하니 용왕님의 마음도 편안할 리가 없었습니다. 용왕님은 그래서 심부름꾼 거북을 조용히 불렀지요. 거북아 지금 당장 제주섬에 올라가서 귀양 보낸 내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예,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거북사자가 제주섬으로 가보니 용왕의 아들들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주섬 사람들도 목구멍에 풀칠하기가 어려워서 귀양살이 하는 용왕의 아들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입다 남은 옷 한 벌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북사자는 용궁으로 돌아가 용왕에게 사실대로 알렸어요. 용왕님, 아무리 귀양간 죄인이지만 왕자님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이옵니다. 이제 그만 죄를 사하여 용궁으로 오도록 조처를 하옵소서. 지금 당장 귀양을 불어버리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결과이지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니 어쩔 수 없구나. 먼저 아들 삼형제가 신세를 진 사람이 있거든 단단히 은혜를 갚아두고 오는 게 우리 용왕국의 도리이니 그것부터 알아보고 오너라. 거북사자는 제조섬으로 와서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겨우 박시 성을 가진 한 사람만 먹다 남은 맞불이 한 사발을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박시 말고는 귀양살이 온 용왕의 아들들에게 제대로 대접해준 사람이라고는 없었던 겁니다. 거북사자는 다시 남의 용궁으로 들어가 용왕을 만나 사실대로 일렀습니다. 용왕은 기분이 매우 언짢아서 말했어요. 그거 참 괘씸하구나. 당장 제조 땅을 모조리 돌밭과 가시덤불로 만들어버려야겠다. 며칠 동안만이라도 물로 잠겨버리게 하라. 맞불이 한 사발을 줬던 박시는 어떻게 할까요? 그 제조섬을 물로 잠기게 만든 동안만 산 꼭대기로 잠시 도망가 있도록 알려주어라. 거북사자는 제조섬의 박시에게 귀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 매오른 봉에 올라가서 앉아있으시오. 하지만 박시는 거북사자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왜 내가 아침일지 그 산으로 올라가서 부처님처럼 앉아있는단 말이오. 거북사자는 어쩔 수 없이 요술을 부려 박시를 매로 환생시켰습니다. 나중에 다시 사람으로 환생시킬 속삼이었어요. 매로 환생한 박시에게 거북사자는 말했습니다. 지금의 매오름으로 가서 삼일만 고기가 보이더라도 쪼아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세상을 만날 것이네. 거북사자는 바로 그날 아침 남의 용궁에서 귀양혼 아들 셋을 데리고 남의 용궁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바닷물 속으로 풍덩 빠지는 순간 당장 바닷물을 불려 제주섬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북사자가 말을 마치고 바다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어요. 매로 환생한 박시는 매오름에 앉아서 바로 앞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 고기를 잡아먹는 날이면 용궁에서 벌이 내려질 것은 뻔한 일이었지요. 안되겠다. 돌로 만들어야지. 거북사자는 당황해서 매로 환생한 박씨가 고개를 앞으로 쭉 내민 순간 요수를 부려 바위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 표선미 매오름 꼭대기에는 매가 바다를 향하여 고개를 앞으로 쭉 내민 듯한 모습에 바위가 서있답니다. 게다가 그때 용궁에서 요수를 부려 한동안 제주섬을 온통 바닷물로 잠겨버리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주섬은 가시덤불과 돌밭으로 가득한 거친 땅으로 변하고 말았답니다. 직접 하는 일 옛날에 아주 말이 많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이들이 끼는 자리면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할 틈을 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들만 끼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보면 꼭 남의 말을 하게 되고 남의 말을 하다보면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또 푸마시를 할 때도 일하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더 많으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친구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재물도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은 산신령에게 물어보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고개를 넘고 또 고개를 넘어 말 말 많은 세 사람은 산신령을 찾아갔지요. 산신령은 세 사람에게 생전 처음 보는 황금 열매를 하나씩 주면서 이것을 물고 지내면 재물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1년 후에 이 열매를 다시 가져오라고 했어요. 다른 말은 없이 말입니다. 세 사람은 그 열매를 입에 물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밥 먹을 때만 옆에 잠깐 빼놓고는 하루종일 입에 물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남이 무슨 말을 해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해야 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손짓 발짓으로 해야 하니 말입니다.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열매를 뱉어서 주머니 속에 넣어놓았습니다. 입에 물고 있으나 주머니에 넣고 있으나 마찬가지야 1년 후에 갖다 주기만 하면 되지 뭐. 입에서 열매를 뱉어낸 두 사람은 다시 전처럼 말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여전히 열매를 입에 물고 다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얘야 세순물 떠놓아라 시켰는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직접 나가서 세순물을 떠서 했어요. 식구들이 보니 달라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외양간 치워라 아파트 김을 메라 눈물 보아라 하며 입으로만 한몫 보던 사람이 말없이 나가서는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저녁이면 이웃집 사랑방에 마실을 갔다가 첫 달기 울 때야 돌아오더니 마실 가는 대신 초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삽을 들고 논으로 나갔습니다. 동네에 큰일이 생겨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잘도 빠지더니 이제는 말을 할 수 없으니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산신령을 만나러 가더니 벙어리가 되어 왔다며 안됐어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전보다 더 좋아하게 됐답니다. 어느덧 산신령과 약속한 일년이 다 됐어요. 두 사람은 주머니에 넣어놓은 열매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글쎄 열매가 까맣게 썩어 있는 겁니다. 입에 물고 있던 열매는 멀쩡한데 말이에요. 그래서 입에 물고 있던 사람만 산신령에게 열매를 돌려주었답니다. 그 후 끝까지 열매를 물고 있던 사람은 친구도 많아지고 재물도 많이 모아졌대요. 열매를 물고 있을 때처럼 쓸데없이 남의 말을 안 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 손으로 직접 하는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나온 이야기 옛날 옛날에 옛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누가 이야기만 하면 무릎으로 슬금 슬금 기어가 턱을 바치고 안고 이야기가 끝날라 치면 자꾸 더 해달라고 졸랐어요. 이 좋은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지. 모아야지. 많이 모아야지. 그러면서 가지고 다니는 주머니에 이야기를 담고는 얼른 꼭꼭 아무려 놓았답니다. 이야기는 모이고 모여서 큰 자루에 가득 찼어요. 자루는 처마 밑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 아이가 다 자라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장가가기 전날 온 집안이 떠들썩 했지요. 자루 속에 갇혀있는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우리를 자루 속에 가둬놓고 장가를 가다니 이런 고약한 놈을 가만둘 수 없지. 가만두지 않으면 우리 그놈을 죽이자. 어떻게 힘을 합해서 죽이는 거지. 좋아. 난 독이 든 샘물이 되어야지. 지나가다가 날 마시고 죽게 말이야. 난 모난 돌멩이가 될 거야. 그랬다가 그놈이 탄말이 마당으로 들어서면 말발굽을 찔러서 말에서 거꾸로 떨어지게 할 거야. 난 뱀이 되어야 겠어. 뱀이 되어 풀숲에 숨어 있다가 그놈이 밤중에 뒷강 갈 때 발 뒤꿈치를 물어버려 야지.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더니 이 말을 지나가던 잊은 머슴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도련님을 죽이겠다고 안 되겠다 내일은 무슨 수가 있어도 내가 도련님을 모시고 가야지. 머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도련님을 모시고 가겠다고 했지요. 어른들은 아무래도 미덥지가 않았습니다. 정령 내가 모시고 갈 수 있겠느냐. 염려 마십시오. 제가 잘 모시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머슴은 신랑이 탄 말곱비를 잡게 됐습니다. 가는데 날은 덥지요. 목은 마르지요. 그래서 신랑은 얘야 여기서 좀 쉬었다 가가자 했습니다. 머슴은 못 봤지만 말 위에 앉은 신랑은 맑은 샘물을 본 겁니다. 신랑이 말에서 내려 샘물로 가니까 머슴이 불이 났게 따라붙었어요. 신랑이 물을 마시려고 조롱박을 막 입에 대는 순간 머슴이 신랑의 팔을 닥쳤습니다. 그 바람에 조롱박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신랑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물을 먹는데 왜 팔을 치느냐 도련님 팔에 벌이 앉아서 그랬 습지요. 이러니 어쩌나요 목이 말라도 그냥 가는 수밖에요. 다 저녁에 신랑과 머슴은 색시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머슴이 두리두리 살펴보니 아는 게 아니라 대문 안쪽에 뾰족하게 모난 돌멩이가 오독하니 놓여있는 겁니다. 머슴은 얼른 달려가 돌멩이를 멀리 멀리 차버렸어요. 이래서 두번째 죽을 고비도 잘 넘겼답니다. 이제 한밤중이 되어 신랑은 신방으로 들어가고 머슴은 신방 대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자다가 똥이 마려운지 신발을 끌며 뒷간으로 갔어요. 머슴은 신발 끄는 소리에 놀라 깨어서 신랑 앞을 가로 막았습니다. 이놈아 뒷간까지 따라오려느냐 도련님 조금 이따 가시지요 제가 먼저 가야겠습니다. 머슴은 불을 들고 조심조심 뒷간으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뒷간 옆 풀숲에 팔뚝만한 뱀이 또리를 틀고 있는 겁니다. 머슴은 얼른 가지고 간 자배기로 뱀을 푹 씌워 놓았답니다. 머슴 덕분에 신랑은 세 번째 죽을 꼬비까지 잘 넘겼지요. 다음날 사람들이 몰려가 자배기로 씌워놓은 뱀을 잡았답니다. 색시를 데리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신랑과 머슴은 자루 속에 꽁꽁 묶여있던 이야기를 모두 풀어주었대요. 머슴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신랑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듣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퍼지게 된 거랍니다. 쌀밥과 보리밥 옛날 어느 마을에 머슴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인 영감이 얼마나 인색한지 일만 죽도록 시키고 밥도 제대로 안줬어요. 머슴 일이라는 게 얼마나 고된 가요? 그럼 고된 일을 하려면 밥이라도 실컷 먹어야 기운이 나서 일을 할 텐데 끼니마다 밥이라고 준다는 게 살살 담아서 반사발 식이었습니다. 그것도 흰쌀밥이면 누가 뭐래나요? 날마다 순 꽁당 보리밥만 주는 겁니다. 1년 가야 쌀밥 구경 한 번 못해봤지요? 곶간에는 쌀 가마니를 그릇 쌓아놓고서 그랬습니다. 주인 영감도 저 하는 일이 경우에 없는 일이라는 걸 아는지 한 번은 머슴이 가을거지를 하느라 논에서 벼를 베고 있는데 올해는 벼가 잘 익었으니 이 벼를 거두어서 잔에 쌀밥 한 번 푸짐하게 먹게 해줌세 하고 다짐 반 생색 반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머슴은 그 말을 듣고도 좋아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쌀밥을 먹게 될지 어떨지 두고 봐야죠. 이러는 겁니다. 주인 영감은 그만 머슥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별을 다 거두어 말려서 이제 마당질을 하게 되었어요. 머슴이 마당에서 벼 이삭을 훑고 있는데 주인 영감이 또 와서 생색을 냈습니다. 이제 이 벼를 다 떨어서 찌으면 자네한테 쌀밥 한 그릇 소복하게 퍼 담아주지. 그래도 머슴은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쌀밥을 먹게 될지 어떨지 두고 봐야지요. 주인 영감이 새그머니 부하가 나서 아 이 사람아 쌀밥을 먹게 해준다는데 두고 보긴 뭘 두고 봐 내 말을 못 믿겠다는 건가 하고 따졌습니다. 그래도 머슴은 글쎄 두고 봐야 한다니까요. 하고 일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났어요. 별을 다 떨어서 방아를 짓게 되었습니다. 머슴이 방아간으로 벼 가마니를 저다 나르고 있는데 주인 영감이 지나가다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별을 지으면 다 쌀이 될 터이니 자네 쌀밥 먹을 남의 남의 못 믿고 밤낮 두고 봐야 한다니 무슨 놈의 신포 가 그래 하고 지팡이로 땅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아직 내 입으로 쌀밥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났어요. 방아간에서 별을 다 찍고 와서 고 간에 그들 칸이 쌓아놓게 됐습니다. 주인 영감은 머슴한테 고운 쌀밥을 지어주기가 영 내키지 않았지만 제 입으로 큰 소리를 세 번이나 쳐놓았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부엉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일러서 쌀밥을 한 사발 수북이 퍼 담아가지고 상에 차려서 머슴에게 갖다 주었지요. 이제는 정말로 머슴이 쌀밥을 먹게 됐을까요? 머슴이 상을 받아놓고 막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 영감이 어슬렁 어슬렁 나타났습니다. 이제 내 말을 믿겠나? 그런데 이 머슴은 밥숟갈을 뜨려다 말고 한다는 소리가 글쎄요 쌀밥을 먹게 될지 어떨지 두고 봐야지요 이러는 겁니다. 주인 영감이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뻗쳤습니다. 뭐가 어째 사람을 놀려도 분수가 있지 밥상을 눈앞에 받아놓고도 두고 봐야 한다고? 주인 영감이 분을 못 이겨 밥상을 걷어차버렸어요. 그 바람에 밥상이 엎어지면서 쌀밥이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머슴은 끝내 쌀밥을 못 먹게 되었어요. 머슴이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뭐라고 그럽디까 두고 봐야 안다 안다 않습니까? 다 된 밥도 먹어야 먹은 것이지 먹기 전까지 두고 봐야 하는 법입니다. 주인 영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돼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생색도 안 내고 쌀밥을 아주 잘 주었답니다. 반쪽이 이야기 옛날 옛날 깊은 산골에 어떤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김을 매다가도 우리는 언제나 아이를 낳나 밥을 짓다가도 나무를 하다가도 우리는 언제나 아이를 낳나 하고 자나깨나 아이 낳을 생각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세님이 찾아왔어요. 아내는 스님에게 쌀을 한둘 퍼주고는 스님 아이를 낳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주머니에서 곶감 세 개를 꺼내주면서 이 곶감을 먹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요. 그렇지만 꼭 혼자 다 먹어야 해요. 하는 겁니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서 곶감을 야금야금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개 먹고 두 개 먹고 나머지 한 개를 마저 먹으려는데 남편이 들어와서는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욕심쟁이 마누라야 맛있는 곶감을 혼자 다 먹으려고 남편은 곶감을 빼앗아 반으로 자르더니 반쪽은 아내에게 주고 반쪽은 자기가 먹어버렸어요. 곶감을 먹고 나서 아내는 아들을 연거푸 셋이나 낳았습니다. 마지는 잘생기고 늠름했어요. 둘째는 튼튼하고도 똑똑했지요. 그런데 셋째는 어찌된 일인지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 눈도 하나 귀도 하나 몸통도 반쪽 머리도 반쪽 모두 반쪽뿐인 반쪽이었습니다. 반쪽뿐인 반쪽이지만 탈없이 무럭무럭 자라 형들과 함께 과거를 보러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못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너 같은 반쪽이가 과거는 봐서 뭐해 같이 다니면 창피하니까 집이나 지키고 있어. 형들은 반쪽이를 떼어놓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못 쫓아갈 줄 알고 반쪽이는 바람보다 빠른 걸음으로 형들을 쫓아갔어요. 이 녀석아 집이나 지키고 있으라니까 왜 따라왔어. 나도 형들처럼 과거 보려고 따라왔지. 이 녀석 정말 혼 좀 나야겠어. 형들은 반쪽이를 커다란 나무에 꽁꽁 묶어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못 쫓아갈 줄 알고 이까진 나무쯤이야. 반쪽이가 끙하고 힘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나무 밑동이 오지끔 부러졌습니다. 반쪽이는 영차영차 나무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어머니가 반쪽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큰 나무를 어디에 쓰려고 지고 왔니. 그랬더니 반쪽이는 형들이 과거에 급제하면 떡 만들어줄 떡방으로 쓰려고요. 했답니다. 반쪽이는 나무를 내려놓고 쏜살같이 달려가 형들을 따라잡았어요. 이 녀석이 따라오지 말라니까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나도 형들처럼 과거 보려고 따라왔어. 형들은 반쪽이를 커다란 바위에 묶어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못 쫓아갈 줄 알고 이까지 바위쯤이야. 반쪽이는 끙끙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흔들흔들하고 나무가 비틀비틀 하더니 큰 바위가 번쩍 들렸어요. 반쪽이는 낑 바위를 짊어지고 끙끙 바위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반쪽이에게 물었지요. 그렇게 큰 바위를 어디에 쓰려고 지고 왔니? 그랬더니 반쪽이는 형들이 과거에 급제하면 떡 만들어줄 떡판으로 쓰려고요. 했답니다. 반쪽이는 바위를 내려놓고 폭풍보다 빠르게 달려 형들을 따라잡았어요. 사람들이 고개 밑에 바글바글 모여있었습니다. 반쪽이가 형들에게 물었지요. 왜 안가고 여기 모여있어? 저 고개 위에 호랑이가 득식을 득식을 해서 백사람이 모여야만 넘을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딱 한 사람이 모자라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왔으니까 꼭 백사람이 되었네? 너 같은 반쪽이가 어떻게 한 사람이야 반사람이지. 안 넘어가겠다면 나 혼자서라도 넘어갈래. 호랑이가 득식을 거리는 고개를 반쪽이 혼자 넘어간다는데 형들은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반쪽이는 성큼성큼 고갯길을 올라갔어요. 고갯마루에 오르니까 숲에서 호랑이가 튀어나와 반쪽이 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반쪽이는 한 손으로 호랑이 귀를 움켜쥐고는 한발로 배를 툭 걷어찼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찍소리도 못하고 벌렁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호랑이가 여기저기서 마구 튀어나왔습니다. 반쪽이는 귀를 잡고 발로 배를 툭 툭 걷어서 호랑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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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를 모조리 잡았지요. 호랑이 가죽을 팔아서 어머니 새옷도 지어드리고 만난 것도 해드려야지. 반쪽이는 호랑이 가죽을 벗겨 짊어지고 도로 고개를 내려왔습니다. 호랑이가 무서워 고개를 못 넘던 사람들은 반쪽이 덕분에 고개를 잘도 넘어갔지요. 형들도 반쪽이 덕분에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반쪽이가 호랑이 가죽을 어깨에 짊어지고 집으로 왔더니 어머니는 우리 아들 창하다 창해 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옆집 부자 영감은 호랑이 가죽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반쪽이를 불러 내기를 걸었지요. 내 딸을 몰래 업어다가 자네 색시로 삼게 그렇지만 내 딸을 업어가지 못하면 호랑이 가죽을 모두 내놓아야 하네. 그런 얘기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반쪽이는 싱글벙글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반쪽이는 영감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온 식구가 딸을 지키느라 밤새도록 눈을 부릅뜨고 있을 텐데 어떻게 가겠어요? 이틀날 밤에도 반쪽이는 영감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온 식구가 반쪽이가 오나 안오나 밤새도록 귀를 쫑긋거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틀날 밤이 되자 반쪽이는 영감집으로 갔어요. 이틀이나 잠을 못자 온 식구가 쿨쿨 고라 떨어졌거든요. 대문을 벌컥 열고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서는 일부러 어허 헛기침 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반쪽이가 온 것을 몰랐어요. 반쪽이는 대문을 지키는 하인들 상투를 서로 꽁꽁 묶어놓고 아들 소매에는 자갈을 집어넣고 마님 입에는 피리를 물려놓았습니다. 영감수염에는 불 잘 붙는 유황을 발라놓았지요. 그리고 딸이자는 방문을 열고 벼룩과 빈대를 한움큼 뿌렸습니다. 문을 닫고 조금 기다리니까 딸이 펄쩍펄쩍 뛰면서 문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반쪽이는 얼른 딸을 들쳤고 소리쳤습니다. 반쪽이가 이 집 딸 업어 그 소리에 놀라 집안 아들이 불을 켜려고 성냥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성냥불이 영감수염에 옮겨붙었어요. 불 잘 붙는 유황을 발라놓았으니 너무나 잘 탔습니다. 아들이 불을 끄려고 영감수염에 소매를 휘두르자 자갈든 소매를 수염에 대고 휘둘렀으니 영감의 이빨이 다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마님은 허둥거리면서 피리를 불고 하인들은 내상투나라 하며 뱅뱅뱅을 돌았지요. 반쪽이는 그 꼴을 보고 배꼽이 빠져라고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반쪽이는 좋은 날을 골라잡아 장가를 들었대요. 그 뒤로 아들딸낳고 왁자지껄하게 잘 살았답니다. 도깨비와 단냥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뱅이 샌님이 살았습니다. 농사지을 땅도 없고 장사할 미천도 없어서 그날그날 품을 팔아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한 번은 품삭스를 아끼고 아껴 단냥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 단냥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 샌님은 단냥을 만지작거리면서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누가 샌님 돈이 없어 그러는데 단냥만 구워주시오 하더래요. 샌님은 얼른 단냥을 뒷춤에 감추고 나 같은 가난뱅이한테 무슨 돈이 있나? 하고는 시체미를 뚝 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대뜸 아픔 팔아 모은 돈 단냥 있잖아요. 이러는 겁니다. 돈이 있는 줄 알고 온 사람을 야박하게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샌님은 문을 빠꼬미 열고 예소 가져다 쓰고 빨리 갚기나 하시오 하면서 단냥을 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일 갚아줄 테니 걱정 마시오 하더니 휙 가버리는 겁니다. 조금 조금 이따가 생각해보니 돈 꿔준 사람 얼굴을 제대로 안 봐두었지 뭐예요? 언뜻 보긴 보았어도 어둑어둑한 저녁때라서 누구인지 못 알아본 겁니다.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꼼짝없이 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어쩔 도리가 있나요? 한 동네 사람이니 갚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이태날 저녁때가 되니까 문 밖에서 누가 새님 어제 꺼간 단냥이요 하는 겁니다. 누군지 몰라도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문을 열어보니 마당에 돈 단냥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고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래도 꺼준 단냥을 받았으니 됐지 뭐. 이 단냥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 이튿날 저녁에 새님은 때일 뻔한 단냥을 조물락 거리면서 어디에 쓸까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누가 새님 어제 꺼간 단냥 받으시오 하는 겁니다. 새님이 얼른 문을 열어보니 마당에 돈 단냥이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어요. 거참 누군지 몰라도 정신없는 사람이 구만 어제 갚고 왜 또 갚지? 새님은 단냥을 돌려주려고 문 밖으로 뛰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벌써 어디로 가버리고 없었어요? 이 열량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 이튿날 이튿날 저녁에 새님은 또 열량을 조물락 거리면서 어디에 쓸까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누가 새님 어제 꺼간 단냥이요 하는 겁니다. 새님이 얼른 문을 열어보니 마당에 돈 단냥이 또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어요. 거참 누군지 몰라도 얼빠진 사람이구먼 두 번이나 갚고 왜 또 갚지? 새님은 열량을 돌려주려고 살인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벌써 어디로 가버리고 온데간데 없더래요. 그 뒤로 날마다 저녁대만 내면 새님 어제 꺼간 단냥 받으시오 하고는 단냥을 마당에 던져놓고 가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일까요? 하루는 새님이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누가 들어오기에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웬 고래장승 같이 커다란 사람이 새님 어제 꺼간 단냥이요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눈을 둥그렇게 뜨고 살펴보니 한 동네 사람도 아니고 이웃 동네 사람도 아니더래요. 글쎄 그게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 였습니다. 여보시오 꼭 안 돈 갚은지가 언젠데 또 갚는 거요? 갚기는 언제 갚았다고 그러시나 어쩌녁에 단냥 꽉하고 가서 지금 처음 왔는데 그거 참 벌써 받았다는데 그러네 한두 번도 아니고 열 번이 넘어요. 새님은 그동안 받은 돈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짤렁짤렁 흔들어 보였습니다. 에이 준 적이 없는데 받긴 언제 받았다고 그러시오. 기분 나빠서 못 살겠네. 꽉 안 단냥 이나 받으시오. 이러면서 단냥을 마당에 던지고 가더랍니다. 도깨비가 이렇게 나오니 새님도 할 수 없었지요. 주는 대로 그냥 받는 수밖에요. 도깨비란 놈이 뭐든 잘 까먹는 한다더니 정말이지 뭐예요. 그런데 돈 꽉한 건 안 까먹고 돈 갚은 것만 까먹으니 참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도깨비에게 날마다 단냥씩 얻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쪼들리던 살림이 차츰 차츰 넉넉해졌습니다. 도깨비 덕분에 잘 살게 되었으니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하루는 도깨비가 좋아하는 메밀묵을 잔뜩 쑤놓고는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도깨비는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그 많은 메밀묵을 개눈 감추듯 뚝딱 먹어 치우고는 배를 띵띵 두드리며 이렇게 맛난 메밀묵은 처음 먹어보네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방 한구석에 있는 다듬이 방망이를 보고 저 방망이는 너무 작아 못 쓰겠네. 나한테 좋은 방망이가 있는데 하나 갖다 드리지요. 이러는 겁니다. 이튿날 저녁에 도깨비가 왔어요. 새님 어제 꺼간 단량 받으시요. 그리고 방망이도 여기 있소. 새님이 마당에 나가보았더니 돈 단량에 방망이까지 하나 떨어져 있는 겁니다. 큼지막 큼지막 하고 반질반질 한 게 쓸만하게 생겼어요. 새님은 그 방망이로 뚝딱뚝딱 다듬이지를 해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배가 출출해서 찰떡이나 하나 먹었으면 좋겠네 하고 중얼거렸지요. 그랬더니 찰떡 한 개가 어디서 툭 튀어나오더래요. 그 방망이는 도깨비 방망이었던 겁니다. 새님은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려서 새 집도 만들고 새 옷도 만들고 갖고 싶은 건 뭐든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저녁에 도깨비가 단량과 방망이를 또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방망이와 단량을 주고 갔어요. 그날부터 새님은 날마다 돈 돈 단량의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씩 얻게 되었습니다. 나중엔 도깨비 방망이가 하도 많아서 이 방에서 대굴대굴 저 방에서 대굴대굴 굴러다녔지요. 그런데 하루는 저녁때가 되어도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았대요. 오늘은 좀 늦게 오려나 하고 기다렸는데 영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오던 도깨비가 오지 않자 걱정스러웠어요. 그런데 새벽 녀석이 되니까 밖에서 새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반가워서 얼른 나가보니 도깨비가 와서 질질 짜고 있는 거예요. 왜 오니? 지금 도깨비나라 임금님한테 벌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벌? 무슨 벌을 받았기에 집에 있는 돈이며 방망이며 죄다 남을 줘서 살림을 거덜른 죄를 지었어요. 그 소리를 듣자 새님은 안쓰럽고 미안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도깨비는 훌쩍훌쩍 울면서 문 밖으로 나서다가 뒤를 돌아보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새님 지금 벌 받으러 가면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는데 어제 군 돈 단량도 못 갚고 방망이도 못 주고 그냥 가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보통 옛날 이야기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많지만 배꼽을 잡게 만들 정도로 웃긴 이야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도 교훈이 빠지지 않지요? 어릴 때 그냥 웃어넘겼던 이야기를 어른이 되어 읽었을 때 새로운 교훈과 지혜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 또한 사람에 따라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답니다. 단순히 줄거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닌 그 이야기에 담긴 새로운 속뜻을 통해 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워나 나가는 것이 옛날 이야기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